마음을 사로잡는 내임의 이야기 작은 하시들 두번째 시간으로 최종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 루이자메이 올콧의 자전적 이야기로 네 자매 모두 작가의 실제 자매들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특히나 작품의 메인 주인공 둘째 딸 존은 작가 본인을 모델로 하여 그려져 현실감과 생동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루이자메이 올콧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30대 초의 나이였는데요 간호병으로 지원하여 종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가 만난 악마 언니들 어디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몰래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언니들을 보고 에이미가 물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낌새가 나서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어디 가든 상관 마 애들은 몰라도 돼 조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대체로 아이들은 역시 넌 아직 애야 라든가 착한 애지 저리로 가렴 따위의 말로 쫓아버릴 때 화를 내게 마련이다 에이미는 이런 모욕에 획 고개를 쳐들고 설사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를 써서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에이미는 무슨 일이든 모질게 거절하지 못하는 큰언니 맥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언니 가르쳐줘 날 데려가도 되잖아 베스 언니는 피아노만 치고 있고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 심심하단 말이야 에이미 넌 안 돼 초대를 받지 않았으니까 매그가 달래자 조가 초조해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언니 무시해버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망쳐버려 에이미 넌 안 돼 어린애처럼 뗐으며 조르는 건 집어치우라고 아 알았다 누리랑 같이 어디 가는 거지 어제 저녁 소파에서 셋이 소곤소곤 말하면서 웃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벼랑간 입들을 다물었어 누리랑 함께 가는 거지 그래 알았으면 아무 소리 말고 투덜거리지 좀 마 에이미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방심하지 않고 빛내면서 매그가 호주머니에 부채를 넣는 것을 보았다 알았다 알았어 언니들 연극 보러 가는 거구나 다이아몬드 후에 일곱 성 보러 가는 거지 에이미는 큰 소리로 외치고는 서슴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 그럼 나도 갈래 엄마도 좋다고 허락하셨어 나 돈도 갖고 있어 에이미 글쎄 내 말을 좀 들어봐 매그는 달래든 말했다 에이미 엄마가 너는 이번 주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 너 감기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다음 주에 베스랑 해너랑 함께 보러 가는 게 좋을 거야 응? 언니들과 로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재미없단 말이야 언니 나도 데려가줘 이번 감기로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실증나 어디든지 가보고 싶단 말이야 언니 나 얌전히 굴게 에이미는 될 수 있는 한 가련한 모습으로 때를 썼다 데리고 갈까? 옷을 더 껴입혀서 데리고 간다면 엄마도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맥그가 조에게 제의했다 에이미가 간다면 난 가지 않을래 내가 안 간다면 로리가 실망할 거야 로리는 우리 둘을 초대했는데 에이미를 데리고 가면 아주 큰 신뢰가 되는 거라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따라가겠다니 염치 없는 짓 아니니? 조는 잔뜩 화가 나서 말했다 모처럼 즐기려고 하는데 쫑알거리는 어린애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게 몹시 성가셨기 때문이다 조의 말투와 태도에 에이미는 몹시 화가 나서 신발을 신으면서 울듯이 말했다 내가 가는 거 맥그 언니는 좋다고 하는데 뭐 내 입장료는 내가 낼 거니까 로리와는 관계 없잖아 에이미 우리들은 지정석이야 넌 우리들과 함께 앉을 수 없어 하지만 외톨이로 앉게 할 수는 없고 결국 로리가 자기 자리를 양보할 게 뻔하잖아 그러면 모처럼 우리끼리 즐기려고 하는데 망쳐버리게 되는 거라고 로리가 또 한자리 얻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넌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로리에게 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여선 안 된다고 너 꼼짝 말고 있어 조는 준비를 서두르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더욱 신경질적이고 언짢은 기분이 되어 에이미를 꾸짖었다 에이미는 한쪽 신발만 신은 채로 방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동생을 맥그가 달래려고 하는 참에 밑에서 로리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두 언니는 울고 있는 동생을 내버려두고 급히 내려갔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에이미가 난간에서 몸을 내밀며 위협하는 어조로 외쳤다 조 마치 명심해 둬야 할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에이미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는 눈을 불아리며 문을 탕 닫아버렸다 극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이아몬드 호의 일곱 성이라는 연극은 정말 멋있고 화려했다 이상한 빨간 귀신이나 번쩍번쩍 빛나는 요정 눈부신 차림에 왕자와 왕녀가 번갈아 나타나 황홀하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조의 가슴 속에는 한가닥 개운치 못한 것이 있었다 요정의 노란 굽슬머리가 에이미를 생각나게 했고 또 막간에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심해 두라고 한 에이미의 말이 떠올라 신경이 쓰였다 조와 에이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충돌해 왔다 두 사람 다 발끈 화내기를 잘하고 성나면 난폭해지는 성미들이라서 에이미는 조를 놀려대고 조는 에이미를 애태우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둘 다 폭발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 다 나중에 자신들의 행동을 몹시 후회했다 나이는 위지만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 부족한 조는 늘 말썽의 원인이 되는 과격한 성격을 좀처럼 억제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자기가 나빴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앞으로 굳히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나중에 아주 온순해지니까 자매들은 오히려 조를 화나게 하는 편이 좋았다 애처롭게도 조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몹시 애썼으나 가슴속에 숨어있는 악마가 일이 있을 때마다 설치고 나타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조는 이 적을 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맥과 조가 돌아왔을 때 에이미는 객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언니들이 들어가도 심한 후대접을 받았다는 태도로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금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곳에 있던 베스가 연극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묻지 않았다면 에이미도 무름지기 호기심이 일어나 원한을 억눌러버렸을지 모른다 조는 이날 착용한 제일 좋은 모자를 간수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거울 달린 장롱 쪽을 살펴보았다 지난번 둘이 싸웠을 때 에이미가 화풀이로 제일 위에 서랍을 방바닥에 뒤엎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조는 대충 서랍이나 주머니 상자를 훑어보고 나서 에이미가 자기의 행동을 용서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다음날 조를 몹시 환하게 만드는 큰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매그와 베스 에이미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조가 흥분해서 뛰어들었다 누가 내 원고 갖고 갔소 들어서자마자 조는 숨을 헐떡이며 다그쳤다 매그와 베스는 어하니 벙벙해 있다가 곧 아차하고 깨달았다 에이미는 난로불을 부지깽이로 콕콕 찌르며 잠자코 있었으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조는 즉시 그쪽으로 갔다 에이미, 내가 갖고 있지? 아니,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어디 있는지 알겠군? 몰라 거짓말 마 조는 벼랑간 에이미의 어깨를 움켜쥐고 에이미보다 훨씬 대담한 아이라도 겁먹을 정도의 험악한 기세로 소리질렀다 거짓말 아니야 난 갖고 있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또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잖아 내가 모를 리 없어 자, 말해봐 말하지 않으면 말하도록 해줄 테니까 하고 조는 에이미를 마구 흔들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그런 날가 빠진 책 따위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어째서지? 내가 태워버렸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하던 원고를 열심히 써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완성하려고 했던 그걸 너 정말 태워버렸어? 새파랗게 질린 조는 눈을 번뜩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에이미의 어깨를 눌렀다 그래, 태워버렸다 어제 언니 행동에 대해 보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 에이미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너무 화가 난 조가 에이미의 이가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흔들었기 때문이다 조는 슬픔과 분노로 발끈에서 소리 질렀다 이런 심술쟁이 같으니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맥은 에이미를 감싸고 베스는 조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흥분한 조는 동생의 뺨을 후려갈기고 방을 뛰쳐나가 다락방 소파에 몸을 던지고 자기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울부짖었다 오래지 않아 마취 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래층의 소동도 그쯤에서 멈췄다 자초지종을 들은 마취 부인은 언니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에이미가 깨닫게끔 조용히 타일렀다 조의 원고는 부인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족들도 모두 작가의 싹으로 생각하며 장래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대여섯 편의 동화에 지나지 않았으나 조로서는 온 심혈을 기울였고 언젠가는 출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써온 것이었다 마침 깨끗이 정서를 끝내고 옛 원고를 찢어버린 뒤라서 에이미의 화장은 조의 여러 해에 걸친 소중한 작품들을 모두 재로 만든 셈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조에게는 엄청난 재난으로 두 번 다시 보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베스는 새끼 고양이가 죽었을 때처럼 슬퍼했고 맥도 평소엔 귀여워하던 에이미였으나 감싸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부인도 깊이 상심한 것 같았다 에이미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용서를 빌지 않는 한 아무도 기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차 마시라는 벨이 울리고 조가 접근하기 어려운 험악한 얼굴을 하고 내려왔을 때 에이미는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서 말했다 용서해줘 내가 나빴어 정말 미안해 아니 용서할 수 없어 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에이미를 전혀 모르는 척했다 이러한 아주 난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마저도 왜냐하면 조가 이런 기분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의 계기가 될 사건을 기다리거나 조 자신의 넓은 마음으로 분노가 누그러지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날 밤은 모두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자매들은 바느질을 하고 어머니는 책을 읽어주었지만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였고 즐거운 가정의 평화에 금의가 있었다 베스는 피아노를 칠 뿐 노래 부를 경황이 없었고 조는 돌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이미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매그와 어머니뿐이었다 종달새처럼 밝게 노래 부리려고 했어도 플루트 같은 목소리는 연애 때와 달리 조화를 이루지 않고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조가 안녕히 주무시라는 키스를 할 때 마취 부인이 상냥하게 속삭였다 얘야 조 성경에도 분노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하지 말라고 했잖아 서로 용서하고 도와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조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어서 슬픔과 분노를 씻어버리고는 후련해지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는 것은 연약해서 싫었고 게다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래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흔들며 에이미가 들으라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한 짓이었어요 용서하다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가 그렇게 말하고 곧장 잠자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날 밤은 즐거운 이야기도 유익한 이야기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 에이미는 화해하자는 제의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빴다 이럴 바에는 먼저 사과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전보다 더 돌아져서 자기 행동이 오히려 훌륭하다고 오만하게 굴었다 이런 행동은 조의 비위를 더욱 거슬리게 했다 조도 여전히 먹구름처럼 험악해서 하루 종일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추웠던 아침 나절에는 소중한 파이를 도랑에 빠뜨려 버렸고 백모님도 덩달아 안절부절 못하며 진정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맥은은 울적해 있고 베스마저 울적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에이미는 항상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모범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등 빈정거리고 있었다 모두 다 보기 싫어 로리나 불러내서 스케이트나 타러 가야지 로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쾌활하니까 틀림없이 내 기분을 전환시켜 줄 거야 존은 혼자 중얼거리고 나가버렸다 한편 스케이트가 짤깍짤깍하는 소리를 들은 에이미는 밖을 내다보더니 안타까운 듯이 외쳤다 스케이트 타러 갈 때는 데려간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제 얼음이 어는 것도 마지막일 텐데 하지만 저렇게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어 에이미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번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원고를 태워버렸으니까 조로서도 좀처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 어쩌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기회를 봐서 내가 굽히고 들어가면 조두 화를 풀 거야 맥그가 말했다 에이미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 봐 조가 로리와 놀며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기회를 엿보다 조에게 키스하든가 무언가 다정하게 대해봐 그러면 조두 틀림없이 용서해 줄 거야 알아서 언니 한번 해볼게 맥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한 에이미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언덕 뒤로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 강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에이미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벌써 스케이트 탈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조는 에이미가 오는 것을 보고 등을 휙 돌리며 돌아서 버렸다 루리는 에이미가 온 것을 알지 못한 채 얼음의 두께를 살피기 위해 강기 슥을 따라 조심스레 지치고 있었다 갑작스런 추위가 있기 전에 며칠 동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조, 첫 번째 구부러지는 지점까지 가서 괜찮은지 보고 올게 로리가 조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는 에이미가 숨을 헐떡거리며 스케이트 구두를 신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손가락 끝을 입김으로 녹이기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동생이 애쓰는 것을 속시연애하면서 천천히 지그재그로 강을 지쳐 올라갔다 조의 분노는 더욱 새차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은 즉시 털어버리지 않으면 점점 퍼져서 마음 가득히 차게 되는 법이다 루리는 구부러지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며 가운데는 위험하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조, 기슭을 따라와. 가운데는 위험해 이 말이 조의 귀에는 들렸으나 마침 스케이트 구두를 신고 일어서고 있는 에이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조는 어깨 너머로 뒤를 힐끗 보았지만 조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은 악마는 귓전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에이미가 듣든 말든 상관없어. 멋대로 하라지 뭐 루리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가 구부러지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에이미는 훨씬 뒤떨어져 강 한가운데에 얼음이 한층 매끄러운 쪽으로 가고 있었다 조는 문득 묘한 느낌이 들어 잠시 멈췄다 그러다 다시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무언가 말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본 순간 우지직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양손을 든 에이미가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룰이를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달려가려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 조는 꼼짝하지 못하고 까만 수면에 떠있는 작은 푸른색 스카프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언가가 쓱 조의 옆을 달려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루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 울타리의 횡목을 갖고 와! 빨리! 어떻게 해서 갖고 왔는지 조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몇 분 동안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저 루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다 루리는 아주 침착하게 얼음 위에 엎드려 조가 횡목을 뽑아 갖고 올 때까지 자기 팔과 하키용 스틱으로 에이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에이미를 끌어올렸다 에이미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조!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해 에이미에게 외투나 무엇이든 입혀줘요 난 그동안 이 귀찮은 스케이트를 벗겨줄 테니까 루리는 조급하게 말하며 자기 외투를 벗어 에이미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스케이트 끈을 끄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얽혀있다고 생각된 적은 없었다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떨리는 몸으로 울고 있는 에이미를 두 사람은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 에이미는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잠들었다 그동안 존은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옷은 찢기고 장갑도 벗다만 채였다 손은 얼음이나 울타리 횡목 또는 풀기 어려웠던 스케이트의 쇠고리에 베이거나 찢기거나 해서 상처투성이었다 에이미가 새근새근 잠이 들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침대 옆에 있던 마치 부인은 조를 불러 상처투성인 손을 붕대로 감싸주었다 엄마 에이미는 괜찮겠죠? 하마터면 얼음 밑으로 빠져들어가 영원히 보지 못할 뻔한 금발머리를 보면서 조는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괜찮아 상처도 입지 않았고 감기도 들지 않을 거다 에이미를 따뜻하게 싸서 곧장 집으로 데리고 온 건 참 잘한 일이야 어머니는 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모두 로리가 해준 거예요 난 에이미를 내버려 두었어요 엄마 만약에 에이미가 죽으면 다 내 탓이에요 조는 침대 옆에 쓰러져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모두 털어놓고 자기의 무정한 마음을 반성하며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더 무거운 벌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흐늦게 울었다 다 내 못된 성질 때문이에요 난 고치려고 했지만 전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게 돼요 엄마 난 어떡하면 좋아요? 가엾게도 조는 이제 틀렸다는 듯이 울어댔다 마치 부인은 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어깨로 끌어당겨 눈물 젖은 뺨에 다정한 키스를 했다 조는 더욱 흐늦게 울었다 엄마는 몰라요 내 성미가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실 거예요 밝은 성이 나서 흥분해버리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자신도 몰라요 몹시 거칠어져서 누구에게나 심한 짓을 하고는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서 일생을 망치고 모두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져요 엄마 날 도와주세요 그럼 얘야 도와주지 도와주고 말고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오늘 일을 잘 명심해 두었다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해야 해 조, 우리들은 모두 저마다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단다 어떤 사람은 너보다도 훨씬 더한 유혹을 받고 있을 거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생을 거는 일도 있어 너는 자신의 성격을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옛날엔 너와 마찬가지였단다 엄마가요? 하지만 엄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시지 않잖아요 존은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에 괴로운 생각을 잠깐 잊어버렸다 난 그걸 고치기 위해서 40년간이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야 겨우 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란다 지금도 난 자주 화를 내고 있지만 다만 그걸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야 이제는 정말이지 진정으로 화를 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그러려면 아직 40년쯤 더 걸릴 것 같구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인내와 겸양의 미소는 어떤 훌륭한 설교나 심한 잔소리보다도 조에게는 훨씬 좋은 가르침이 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동정과 고백은 조의 가슴 속에 베어들어 조를 위로해 주었다 조는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에이미는 자면서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다 존은 당장이라도 자기 결점을 굳히기를 진정 바라는 듯이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난 자신의 분노를 끝내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지속시켰어 나는 에이미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어 게다가 오늘 만약 로리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어째서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존은 동생 위로 몸을 굽히고 머리맡에 흩어져 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마치 그 말을 듣기나 한 듯 에이미가 벼랑간 눈을 뜨고 싱긋 웃으며 두 손을 내밀었다 존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않고 모포도 개의치 않은 채 서로 꾹 껴안았다 하나의 키스 속에 마음 속에 모든 것은 용서되고 잊혀졌다 4월의 어느 날 킹가의 아이들이 홍역을 앓게 되어 매그는 2주일간의 휴가를 얻어 가디노부인의 파티에서 만난 애니 모파티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날씨도 좋았다 매그는 취장을 끝내고 새롭고 즐거운 2주일을 위해 출발했다 마치 부인은 매그의 모파티가의 방문을 일단 허락했으나 마음 속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매그가 갈 때와는 달리 실망해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은근히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그가 몹시 조르고 가디노부인의 딸인 셀리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또 겨울동안 재미없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좀 노는 것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허락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류 사회의 사교계 생활을 맛보기 위해 떠났다 모파티가는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검소하게 자란 매그는 처음에 그 집의 화려함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상함에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 가족은 모두 다 친절해서 금세 손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매그도 어렴풋이나마 이 가족이 특별히 교양이 있다든가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화려하게 겉을 장식해도 있는 그대로의 하찮은 본성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고 훌륭한 마차를 타고 다니며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재미있게 놀며 지낸다는 것은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었다 참으로 매그에게는 알맞은 생활 방식이었다 오래지 않아 매그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말투를 흉내내게 되었다 다소 점전을 빼며 멋진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이야기 도중에 프랑서를 넣기도 하며 머리털을 곱슬곱슬하게 지지거나 몸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드레스의 푹을 줄이거나 될 수 있는 대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애니 모파트의 아름다운 소지품을 볼 때마다 매그는 애니가 부러워지고 부자는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끔 집을 떠올리면 몹시 살풍경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정교사 일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싫어졌다 새 장갑과 비단 양말을 챙겨왔지만 자기야말로 실로 가난하고 비참한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푸념 따위를 늘어놓을 시간은 없었다 새 소녀들은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몹시 바빴다 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말을 타기도 했으며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면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러 가고 또는 집에서 법석을 떨며 놀았다 친구들이 많은 애니는 능숙하게 사람을 접대할 줄도 알았다 애니의 언니들은 모두 대단히 아름다운 숙녀들로 한 사람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 매그는 몹시 마음이 끌려 소녀다운 흥미를 갖고 공상을 펼치고는 했다 주인 모파트는 뚱뚱하고 유쾌한 노인이었으며 매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모파트 부인도 뚱뚱하고 유쾌한 노부인인데 딸 애니와 마찬가지로 매그를 아주 좋아했다 모두가 매그를 귀여워해주고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서 매그는 우쭐하여 어쩐지 머리가 띵하며 이상해질 정도였다 작은 파티가 열리는 저녁이 되었을 때 매그는 포플린 옷을 입기가 어쩐지 부끄러워졌다 다른 소녀들은 얇은 드레스를 걸치고 아름답게 치장했기 때문이었다 셀리의 산뜻한 새 드레스에 비하면 따로 준비해둔 옷을 입었다고 해도 역시 낡고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손녀들이 힐끗하며 서로 마주보는 것을 눈치챈 매그는 양볼이 뜨거워졌다 매그는 얌전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다 옷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셀리는 머리를 땋아주겠다고 했으며 애니는 장식들을 메워주겠다고 하고 약혼한 언니 벨은 매그의 팔이 하얀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런 친절 속에 가난에 대한 연민의 정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자 비참한 생각뿐이었다 매그는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열분 비단 날개를 가진 나비처럼 춤추는 사이에서 혼자 외로이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 이 괴롭고 비장한 생각이 점점 더해질 때 한여가 꽃이 든 상자를 갖고 왔다 한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애니가 뚜껑을 열었고 모두들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장미와 히드와 양치 식물의 환성을 질렀다 틀림없이 벨 언니한테 왔을 거야 약혼자 조지가 언제나 꽃을 보내거든 와 정말 멋지다 애니는 호들갑스럽게 냄새를 맡으면서 외쳤다 아가씨 저 그건 미스 마치에게 온 건데요 여기 편지도 있어요 애니의 말을 가로막고 한여는 편지를 매그에게 내밀었다 어머 그래 누구한테서 온 거니 매그 너에게 꽃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다니 전혀 몰랐어 아가씨들은 뜻밖의 일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나비 같은 걸음걸이로 매그 주위에 몰려와 떠들어댔다 편지는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꽃은 노리가 보낸 거야 매그는 짧게 대답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노리가 자기를 잊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 그래 애니가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말했다 매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시샘이나 허영 그리고 잘못된 자존심 따위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부적처럼 호주머니에 가만히 간직했다 짧지만 다정한 어머니의 편지는 좋은 가르침이 되었고 아름다운 꽃은 울적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다시 즐거운 기분이 된 매그는 두세 송이의 장미와 양치 식물만 자기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재빨리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가슴이나 머리 그리고 스커트에 달도록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자 모파트카의 장녀 클레이라는 매그에게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그의 조그만 마음 씀씀이에 모두들 큰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어쨌든 매그는 그 일로 인해 우울증을 씻을 수 있었다 소녀들이 꽃으로 장식한 자신들의 모습을 모파트 부인에게 보이기 위해 몰려나간 뒤 매그는 꽃 한 송이를 웨이브진 머리에 꽂고 이제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는 드레스에도 장미를 달았다 그리고 기쁜 표정으로 생기있게 눈을 빛내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날 밤 매그는 아주 즐거웠다 마음껏 춤을 추었고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게다가 세 번이나 칭찬받았기 때문이다 애니의 권위로 노래 불렀을 때는 누군가가 정말 좋은 목소리라고 말했다 링컨 소령은 저 눈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아가씨는 누구냐고 물었다 모파트 씨는 꾸물꾸물하지 않고 용수철처럼 팔딱팔딱 뛴다라고 그다지 점잖지 못한 칭찬을 하며 매그와 계속 춤추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매그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우연히 들은 말 때문에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온실 안에서 춤 상대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꽃이 많이 장식되어 있는 칸막이 저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꽃을 보내온 사내에 몇 살이죠? 글쎄요 열여섯이나 열일곱이겠죠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런 집 딸치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곳만 같죠 그 사람들은 서로 아주 친하다고 셀리가 말했어요 게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 집 식구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마취 부인이 세운 계획 같죠 뭐 아직 빠른 것 같지만 꽤 단수가 높군요 더구나 딸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모파트 부인이었다 아까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어쩌고 속이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꽃이 왔을 때 얼굴을 불킨 건 귀여웠어요 좋은 옷만 입으면 더욱 아름다울 텐데요 목요일 모임에 드레스를 빌려준다고 하면 기분이 상할까요? 또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글쎄요 저 아가씨는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옷은 촌스러운 것뿐이고 그것도 오늘 밤 찢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쪽에서 어울리는 것을 빌려주는 좋은 구실이 될 거예요 그것도 그렇군요 그 아가씨에 대한 호의로 로렌스를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 후는 또 틀림없이 재미있겠죠 춤 상대가 돌아왔을 때 맥은 얼굴을 붉히고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맥은 분명히 자존심이 강했다 이 순간 그 자존심 때문에 뜻밖의 들은 언짢은 이야기의 분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을 수는 있었다 아무리 순진하고 남을 의심하지 않는 맥도 그 대화의 의미 정도를 모를 리는 없었다 하지만 잊으려고 했어도 역시 마취 부인이 세운 계획 같아요 라든가 어머니의 편지라고 속이고 있었지만 이라든가 촌스러운 옷이라든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서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끝내는 울고 싶어져 집으로 돌아가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침을 받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모습으로 가장하려고 노력했다 흥분한 상태였으나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맥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파티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야 마음을 놓았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분노에 떨었기 때문에 끝내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자연히 눈물이 나와 뺨으로 흘러내렸다 아기는 없다고 해도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맥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나날을 보내온 세계의 평화를 완전히 교란하는 것이었다 로리와의 순진한 우정도 우연히 듣게 된 그 시시한 이야기로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또 자기의 척도로 남을 판단하는 모파트 부인이 딸들을 위해 세운 어머니의 그 얘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맥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집의 딸에게 어울리게 검소한 의상으로 참으려는 꿋꿋한 결심마저도 초라한 복장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아가씨들의 쓸데없는 동정에 의해 둔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었다 가엾은 맥은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졸립고 기분도 좋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얼마간의 분노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착오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그날은 낮이 되어서야 겨우 뜨개질을 시작할 생각이 들었다 맥은은 친구들의 태도에 조금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제까지보다도 자기를 더 정중히 대해주는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말에 상냥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맥은은 뜻밖의 일이라 겸연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편지를 쓰고 있던 벨이 고개를 들고 감상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간신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맥, 너의 친구 로렌스 씨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그분과도 사귀고 싶고 게다가 이건 너에 대한 당연한 경의의 표시야 맥은은 약간 얼굴을 붉혔으나 도리어 이 사람들을 놀려주려는 장난기 어린 생각에서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그분은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어째서? 벨이 의아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도 연세니까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그분이 몇 살인데? 이번에는 클레이라가 외쳤다 한 일흔 살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엉겹결에 웃음이 터지려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뜨개질에 눈을 세면서 맥이가 대답했다 요 깍쟁이 젊은 분일 게 뻔한데 그러니? 벨이 웃으며 말했다 젊은 분은 안 계세요 로리는 아직 어린애고요 맥은은 모두가 자기의 애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로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파트가의 자매들이 서로 이상한 눈짓을 하는 것을 본 맥은 우스워졌다 하지만 너 정도의 나이겠지? 벨이 말했다 내 동생 조의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8월이면 17이 되거든요 가슴을 펴며 맥이가 대답했다 꽃을 보내주는 걸 보면 참 좋은 분인가 봐 애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맞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잘해줘 그 사람 집에는 꽃이 가득 있고 게다가 우리들은 꽃을 아주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와 로렌스 할아버지는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노는 건 당연한 일이지 맥은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싶었다 맥은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클레이라는 머리를 조금 끄덕이고 벨에게 말했다 아주 순진해 시골 사람처럼 말이야 벨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얘들아 나 쇼핑하러 가는데 뭐 필요한 것들 없니? 모파트 부인이 레이스 달린 비단 옷을 입고 육중한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왔다 저는 없어요 셀리가 즉시 대답했다 맥도 저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몇 가지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맥은 넌 뭘 입을래? 셀리가 물었다 난 입던 옷을 입을 거야 그걸 보기 흉하지 않게 고쳐서 말이야 어젯밤 그 옷이 찢어졌어 맥은은 애써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어색하고 불쾌했다 대신 입을 걸 집에서 가져오도록 하면 되잖아 별로 영리하지 못한 셀리가 말했다 대신 입을 게 없어 맥으로서는 최대한 태어난 척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셀리는 깜짝 놀라 아무 생각 없이 어머 그것뿐이야? 어 이상하다 하고 계속 물어왔다 그러는 것을 벨이 머리를 저어 셀리의 말을 가로막고 상냥하게 말했다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 아직 사교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의상을 많이 가졌어도 소용없잖아 맥은 집에서 가져오도록 할 필요는 없어 나한테는 이제 작아져서 입지 못하는 깨끗한 파란 비단 옷이 있으니까 그걸 입어 나는 내가 그걸 입어주기를 바라는데 괜찮겠지 고마워요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입던 것으로 만족하겠어요 나 같은 어린아이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매그가 말했다 매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너에게 정식으로 입혀줄 테니까 난 그렇게 하는 걸 아주 좋아해 조금만 꾸미면 넌 틀림없이 아주 귀여운 미인이 될 거야 매그 내가 옷을 완전히 입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신데렐라처럼 무도실로 쓱 나타나는 거야 하고 벨이 자꾸 권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권하니 매그도 거절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옷단장을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귀여운 미인이 되는지 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벨이 하라는 대로 하고 지금까지 모파트카의 사람들에 대해 느끼고 있던 언짢은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목요일 저녁 벨은 하녀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매그를 화려한 숙녀로 변신시켰다 두 사람은 매그의 머리를 짖어서 말기도 하고 목과 팔에 좋은 냄새가 나는 분칠을 했으며 입술을 빨갛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산호색의 입술연지를 바르기도 했다 매그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면 하녀인 올텐스는 뺨에 아주 작은 연지까지 찍으려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매그에게 파란색의 드레스를 꼭 졸라 입혔다 너무 조였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으며 가슴을 지나치게 드러내 놓았기 때문에 조심성이 많은 매그는 가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은으로 만든 장식을 한 벌씩 달았다 팔찌나 목걸이 브로치 그리고 귀걸이까지 귀걸이 귀걸이는 올텐스가 핑크색의 명주실로 그 실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솜씨 있게 메어 주었다 가슴에 장미를 한 송이 붙이고 레이스에 주름 장식도 붙였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얀 어깨가 드러나는 것에 매그도 끝내는 동의했다 게다가 하이힐의 푸른 비단 구두는 매그가 오래전부터 바라고 있던 마지막 소망을 충족시켜 주었다 레이스 달린 손수건 깃털 부채 은재 용기에 꽂은 꽃다발 이것으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벨은 마치 새 옷을 입힌 인형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아이처럼 매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정말 귀엽군요 아주 예뻐요 하녀 올텐스는 양손을 꼭 맞잡고 매우 황홀하다는 듯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감탄했다 자 매그 이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벨이 앞장서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매그를 데려갔다 긴 치맛자락을 끌고 귀걸이를 달랑거리며 굽슬머리는 물결치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상쾌하게 베레드를 따라가는 매그는 재미있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귀여운 미인입니다 하고 거울이 하고 거울이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모두 그 기분 좋은 인사치료를 여러 번 해주었다 한참 동안 매그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공작의 깃털을 붙이고 옷줄에 하는 까마귀가 되었고 다른 아가씨들은 그 옆에서 한 무리의 까치처럼 떠들고 있었다 샐리 내가 드레스를 입는 동안 너는 매그에게 옷자락 다루는 법과 하일루 걷는 법을 가르쳐줘 그렇지 않으면 저 아가씨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거야 그리고 클레일아 내 은재나비로 긴 곱슬머리를 눌러줘 내가 만든 멋진 작품에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이 성공에 벨은 들떠서 급히 나갔다 나 밑에 내려가는 게 두려워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고 거북한 게 반나체 같아 종이 울리고 모파드 부인에게서 곧 내려오라는 정갈이 왔을 때 매그는 샐리에게 살짝 말했다 매그 정말 예뻐 나 같은 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어 벨은 취미가 다양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넌 완전히 프랑스식이 됐어 꽃은 꽃 껴안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고 있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것보다 너 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샐리는 매그가 자기보다 예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 샐리가 일러준 것을 명심하면서 매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곳에 그곳에는 모파트카의 사람들과 일찍 일찍 온 손님이 두세 명 모여있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러 가지 육군 대령 육군 대령이고 이 고장 인류 집안입니다만 지금은 파산했답니다 로렌스 시와는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착한 아가시죠 우리 아들 레드가 저 아가씨에게 열중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 노부인은 다시 한번 매그를 잘 보려고 돋보기를 고쳐들었다 매그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했으나 모파트 부인의 터무니없는 말에 내심 놀랐다 묘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으나 매그는 처음으로 기부인이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럭저럭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다 너무 꽃 끼인 드레스 덕택에 옆구리가 아프고 옷자락은 언제나 발밑에서 휘감기려 했다 귀걸이가 떨어져 찾지 못하게 되거나 깨어져 버리진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매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채질을 하며 익사를 부리는 젊은 신사에 하찮은 농담에 맞장구 치고 있었다 그러다 바람간 웃음을 그치고 당황하는 표정이 되었다 맞은편에서 로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로리는 로리는 노골적으로 놀람을 나타내며 매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로리의 눈에는 그런 것은 싫다는 비난마저 담겨있는 것 같았다 로리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었지만 그 진지한 눈에 있는 무엇인가가 매그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했고 낡은 드레스를 입고 왔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해 했다 게다가 매그를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은 베리 애니를 살짝 손가락으로 찌르고 둘이서 자기와 로리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괜한 억죽으로 남을 놀리다니 게이치 말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자 매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로리와 악수하기 위해 옷을 치는 소리도 가볍게 방을 가로질러 갔다 와줘서 기뻐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그는 최대한 어른스럽게 말했다 조가 꼭 가서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로리는 매그의 아주 어른스러운 말시에 조금 웃었지만 매그에게서 눈을 떼지는 않았다 조에겐 어떻게 이야기할 작정이죠 매그는 로리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난 언니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어쩐지 두렵더라고요 로리는 장갑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어머 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이곳 사람들이 반장난으로 지장해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만약 조가 보았다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겠죠 내가 이렇게 차린 것이 싫으세요? 매그가 물었다 네 마음에 안 드는군요 로리는 정색을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어머 어째서요? 매그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로리는 지진 머리와 허옇게 드러낸 어깨 정교한 테두리 장식의 드레스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뚝뚝한 말투보다도 더욱 매그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이런 요란한 치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손 아래 소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그는 발끈 화를 내고 돌아서며 말했다 이만 이만 신뢰해야겠어요 당신같이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에 조용한 창가로 가서 달아오른 뺨을 식혔다 그때 링컨 소령이 바로 곁을 지나가며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저 귀여운 애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 애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마치 인형 같아요 참 어리석었어 매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좀 더 잘 생각해서 내 걸 입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도 언짢고 부끄러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걸 좋아하는 왈츠가 맥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커튼으로 반쯤 가리고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살짝 건드려서 뒤돌아보니 로리였다 후에 빛을 띈 로리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아까 실례되는 말을 해서 미안해요 나 나와 같이 춤추지 않으시겠어요 나랑 춤추는 게 싫지 않으세요? 맥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직도 화가 난 듯 스침한 신흥을 해보았지만 역시 안 되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몹시 추구 싶습니다 나도 얌전해질게요 당신의 드레스는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로리가 손을 내밀었다 맥도 마음이 누그러져 미소 지었다 둘이서 고개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맥이 속삭였다 로리 내 스커트 밟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아주 귀찮은 옷이에요 이렇게 입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차라리 목 주위를 핀으로 고정시키는 편이 더 편했을 겁니다 로리는 그렇게 말하고 맥의 작고 푸른 구두를 내려다보았는데 그것은 마음에 든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가볍고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로리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들어주겠어요? 네 들어주고 말고요 로리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오늘 밤 오늘 밤 내가 입은 드레스에 대해서 집에 가서 말하지 말아줘요 이런 변덕스러운 일은 이해하지 못할 거고 또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어째서 그런 걸 입었습니까? 로리의 눈이 분명히 그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서 맥은 허둥대며 덧붙였다 가족들에겐 내가 직접 말하겠어요 내가 어리석었던 것도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리는 잠자코 있어져요 그래주겠죠?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물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퍽 아름다워 보이고 즐겁게 놀더라고 하면 돼요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즐거워 보였다는 건 어째 좀 사실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리가 그렇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맥도 끝내는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다 로리가 즐겁지 그래요 즐겁지 않아요 지금은 나쁜 애라고 생각지 말아줘요 나는 그저 재미있는 짓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써 성가셔져요 아 레드 모파트가 오는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이 집에 젊은 주인 레드가 끼어드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레드는 나와 세 번 춤추고 싶다고 이름을 리스트에 써넣었어요 그래서 오나 봐요 난 이제 춤추기 싫어졌는데 맥그가 내키지 않는 태도로 말하자 그 태도를 로리는 매우 재미있어 했다 로리는 만찬 때까지 맥그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때 로리는 레드와 그 친구인 피셔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맥그를 보았다 로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어리석은 이인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로리는 평소에 마취가 소녀들에게 남자 형제와 같은 기분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진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맥그의 옆에 가서 충고해 주었다 맥그 그런 걸 많이 마시면 내일 심한 두통이 날 겁니다 나라면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레드가 맥그의 잔에 또 샴페인을 따르려 하고 피셔는 일어서서 소녀가 떨어뜨린 부채를 주워 올리려 할 때 맥그는 로리의 뒤로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난 오늘 밤 맥그가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짓을 아는 인형이에요 내일이 되면 이 요란스런 차림을 벗어던지고 다시 아주 착한 애가 되겠어요 맥그는 이렇게 말하고 과장되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일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리는 투덜대고 맥그의 심한 변화에 불끈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맥그는 맥그는 다른 아가씨들과 마찬가지로 춤추기도 하고 시시덕거리며 짓거리고 킥킥 웃기도 했다 밤참을 먹은 후 독일식의 춤도 추워보고 긴 스커트로 하마터면 상대를 쓰러뜨릴 뻔 하기도 했다 또한 놀이를 질리게 할 정도로 날뛰며 계속 춤을 추었다 꼼짝 않고 보고 있던 로리는 어떻게든 충고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로리가 작별인사를 하러 올 때까지 맥그 쪽에서 쭉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리 아까 말한 것 잊지 말아요 맥그는 심한 두통이 시작되어 난처했지만 일부러 웃음을 지어가며 말했다 죽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로리는 심파조에 짓으로 인사하고 돌아갔다 이 조그만 뜻있는 동작은 애니의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맥그는 시시한 이야기를 나눌 기운이 없었으므로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다 토요일에는 이주일이나 놀았기 때문에 너무 지쳤고 호화로운 호화로운 생활에도 실증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다 예절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마음 편해서 좋아요 아 역시 자기 집이란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도 말이에요 일요일 밤 어머니와 조 옆에 앉은 맥은 마음을 탁 놓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로렌스 캠프 베스는 우체국장이었다 집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체국 일을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었고 게다가 작은 문을 열쇠로 열고 매일같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대단한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우체국은 마치가와 로렌스가 두 집 사이에 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마치가의 자매들과 로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6월의 어느 날 베스는 양팔 가득 우편물을 안고 와서 옛날 배달부처럼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다 엄마 누리가 보낸 꽃다발이에요 베스는 꽃다발을 어머니 자리에 있는 꽃병에 꽂았다 이 꽃병은 언제나 마음씨 고운 소년이 보내주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맥언니한테는 편지가 한통 장갑이 한짝 왔어 베스는 셔츠 소매를 깨매고 있는 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난 장갑 두짝 다 놓고 왔는데 한짝밖에 안 왔니? 매그가 회색 무명 장갑을 보고 말했다 베스 또 한짝은 마당에 떨어뜨리고 온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 언니 우체국에는 한짝밖에 없었다니까 한짝 남은 장갑은 싫은데 하지만 뭐 할 수 없지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온 편지는 독일어로 된 노래를 번역한 거야 브루크씨가 해주었나봐 이건 놀이의 글씨가 아닌걸 매그가 말했다 마치 부인은 힐끗 매그에게 눈길을 보냈다 긴 실내복을 입고 곱슬머리를 약간 얼굴에 늘어뜨린 매그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작은 재봉대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무척 여인답게 보였다 매그는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가락을 움직여 바쁘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진하고 앳된 소녀다운 공상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에 마치 부인도 흡족한 생각으로 미소 지었다 조 박사한테는 편지가 두통 책과 낡고 이상한 모자 이 모자는 너무 커서 우체국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 언니 베스는 조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말했다 어휴 참 노리는 사람이 짓궂어 내가 매일 더워서 얼굴이 따끔거리니까 좀 더 태가 큰 모자가 유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이런 모자를 보냈네 조는 그렇게 말하고 그 낡고 태가 넓은 모자를 플라톤의 흉상에 씌었다 그러고 나서 편지의 겉봉을 뜯었다 크고 힘있는 놀이의 글씨가 보였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조 안녕하십니까 내일 우리집에 영국에서 친척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놀러옵니다 그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려 합니다 날씨가 좋다면 롱매드에 천막을 치고 전원 보트를 타고 가서 점심을 먹고 크리켓을 하며 여러가지로 흥청거리며 놀고 싶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브루크 선생이 같이 가서 남자들을 감독하고 케이트 보니 여자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조의 자매들도 모두 와주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이쪽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로리 조는 무척 신나 하면서 즉시 자매들에게 알리러 뛰어갔다 엄마 우리 가도 좋겠죠 난 보트를 저을 수 있고 맥은 점심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리한테 도움도 될 거고요 그 남매라는 영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니 맥 그가 물었다 네 사람인데 케이트라는 사람은 언니보다 나이가 많을 거야 프레드와 프랭크는 내 나이 또래고 그 아래 여자의 그레이스는 아홉 살인가 열 살 정도야 그럼 이제부터 기운 내서 열심히 일해야겠어 내일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말이야 오늘은 일을 곱절로 해두지 않으면 안 돼 조는 펜을 놓고 빗자루를 잡으며 일어섰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오늘의 맑은 날씨를 약속하는 듯 태양이 내 소녀의 방을 엿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즐거운 하루를 위한 놀이 준비로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맥은 말아올린 예쁜 머리를 만들려고 보통 때보다 한 번 더 앞머리를 종이에 감아서 이마에 늘어뜨리고 있었고 조는 햇빛에 타서 얼얼한 얼굴에 콜드크림을 듬뿍 발랐다 그리고 에이미는 어처구니 없게도 못마땅한 코를 크게 하려고 코끝을 세탁물 고정시키는 클립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것은 화가가 화판에 종이를 댈 때 사용하는 핑가 같은 것으로 집게의 목적으로는 충분히 쓸모가 있었고 효과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에는 태양도 재미있다는 듯 밝은 빛을 쓱 던졌고 먼저 조가 에이미의 코장식을 보고 큰소리로 웃어대는 바람에 다른 자매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햇빛과 웃음소리는 놀러가는 파티의 좋은 징조였다 곧이어 양쪽 집에서 법석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준비가 끝난 베스가 옆집의 상황을 창에서 끊임없이 보고했기 때문에 옷차림을 하고 있는 언니들은 더욱 활기를 띄었다 어머 천막도 가지고 가는군 바쿠 아주머니가 손에 드는 바구니와 큰 바구니에 점심을 넣고 있어 지금 노랜스 할아버지가 날씨와 풍향계를 보고 계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좋을텐데 놀이 좀 봐 마치 해군같아 멋진데 아 이제 사람이 가득 찬 마차가 왔어 키가 큰 여자애 하고 작은 여자애 그리고 좀 무섭게 보이는 사내애가 둘 그런데 한 사내에는 목발을 짚고 있어 언니들 빨리해 늦었어 아 그리고 네드모파트가 있어 정말이야 맥언니 봐 언젠가 거리로 쇼핑 갔을 때 네드모파트가 언니한테 인사했잖아 네드모파트가 왔다고 그건 이상하구나 고운 지방으로 여행 간 줄 알았는데 셀리도 있네 아주 좋은 기회에 돌아와서 다행이야 나 나 괜찮니 맥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말했다 아주 멋있어 언니 나무랄 데 없어 옷을 조금 올리고 모자를 바로 해봐 그렇게 모자를 기울이면 괜히 감상적으로 보이고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릴 거야 자 이제 가자 내 자매의 화려한 외출이었다 각기 좋아하는 여름옷을 입고 멋진 모자 밑에서 기쁜 얼굴을 빛내고 있었다 자매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 놀이가 뛰어와서 모두를 맞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정중한 태도로 내 자매를 소개했다 잔디 깔린 마당은 금세 응접실이 되어 잠시동안 떠들썩한 광경이 펼쳐졌다 맥은인 케이트가 스무 살이나 되었는데도 수수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에 호감이 같다 미국의 소녀들이 본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또한 네드모파트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왔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존은 로리가 케이트에 대해 말할 때 왜 입을 오므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젊은 숙녀는 마치 곁에 오는 건 싫어 건드리지 말아줘 라는 태도로 다른 소녀들의 발랄하고 씩씩한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베스는 세 남자아이들을 넌젓이 주의해보고 있었다 목발을 짚은 아이는 무서운 데라고 는 조금도 없고 오히려 온순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는 싹싹하게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에이미는 그레이스가 예의바르고 명랑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잠시동안의 두 사람은 금세 친하게 되었다 천막과 점심 그리고 크리켓 도구는 이미 사람을 시켜 보냈고 일행은 두 보트에 나눠타고 저어 나갔다 로렌스노이는 기슭에서 손을 흔들며 일행을 전송했다 노리와 조가 한 척에 보트를 접고 또 한 척은 브루크 선생과 네드가 저었다 쌍둥이 쌍둥이 중에 망나니 또한 놀이가 노젓는 위치를 바꿀 때 조의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야, 발이 어떻게 됐니? 하고 남자처럼 말했기 때문에 특히 더욱 놀란 것 같았다. 다른 보트에 탄 매그는 노젓고 노젓고 있는 브루크 선생과 네드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매그를 즐거운 듯이 바라보며 보통 이상으로 힘차게 노를 저었다. 브루크 선생은 예쁘고 다갈색인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매그는 그의 조용한 태도가 좋았고 어떤 것이든 알고 있는 그를 살아있는 사정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브루크 선생은 별로 말은 걸어오지 않았지만 종종 매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매그는 그가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네드는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답게 무엇에든 점점 빼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고 느끼는 듯 했다. 네드는 별로 영리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씨가 착했기 때문에 이런 피크닉에는 아주 알맞는 청년이었다. 샐리 가디너는 새하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몹시 신경을 쓰면서 까부리 프레드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베스는 프레드의 장난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롱매드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일행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천막이 쳐져 있고 크리켓용의 작은 삼각문이 박혀 있었다. 푸른 들에는 가지를 크게 뻗은 여깔나무 세 그루가 중앙에 서 있었기 때문에 크리켓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여러분 로렌스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가 와 하고 환성을 올리며 기슥으로 올라왔고 젊은 주인역의 로리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자 브루크 선생님은 사령관 나는 보급대장 다른 사람들은 참모 숙녀분들은 손님입니다. 천막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쪽 떡갈나무가 있는 곳이 응접실 이쪽은 식당 또 하나는 치사장입니다. 자 그럼 더워지기 전에 한 게임 합시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도록 합시다. 프랭크와 베스 에이미 그레이스 네 사람은 다른 여덟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기로 했다. 브루크 선생은 맥와 케이트와 프레드를 자기 편으로 했다. 로리는 셀리와 조와 네드와 같은 편이 되었다. 영국 사람들도 제법 잘했으나 미국 사람들은 더 잘해서 마치 1776년에 독립전쟁 때의 기계가 되살아난 듯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분전했다. 조와 프레드는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겨루었고 한 번은 심한 언쟁을 할 뻔했다. 크리켓 경기가 끝난 후 맥은 케이트와 브루크 선생과 함께 풀밭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케이트가 스케치북을 꺼내자 맥은 곁에서 들여다보고 브루크 선생은 풀밭 위에 누워 손에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는 것 같지는 않았다. 와 참 잘 그리시는군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재미있을 텐데. 맥은 감탄과 부러움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배우면 되죠. 맥은 취미도 취미도 재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케이트는 붙임성 있게 말했다. 전 시간이 없어요. 아마 맥 어머님은 다른 예능을 시키고 싶으신가 보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몰래 배우다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고 결국 그림 공부를 계속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가정교사에게 부탁해봐요. 없어요. 가정교사는. 어머 깜빡 잊었군요. 미국의 아가씨들은 학교에 많이 다니더군요. 그리고 학교는 매우 훌륭한 곳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맥은 사립학교에 다니겠죠. 학교에는 다니지 않아요. 나 자신이 가정교사니까요. 어머 그래요? 케이트의 표정은 참 놀랐어. 그건 싫은데 하는 것 같았다. 말투에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었고 케이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기색은 맥의 얼굴을 붉어지게 했다. 맥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 그때 브루크 선생이 고개를 들고 재빨리 말했다. 미국의 아가씨들은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건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영국에서도 집안이 좋고 훌륭한 숙녀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가씨들이 이 품위도 있고 예절도 바르기 맘에 드셨습니까? 마취향? 어색한 침묵을 깨고 브루크 선생이 말했다. 네. 참 좋았어요. 일부러 번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답하는 동안에 맥에 숙이고 있던 얼굴이 밝게 빛났다. 어머 맥은 독일어를 모르세요? 케이트는 아주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잘 몰라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세요. 혼자서는 아주 어렵더군요. 발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취향 지금 여기서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실러의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기꺼이 가르쳐 드리기를 희망하는 선생도 마침 있으니까요. 브루크 선생은 자기 책을 맥의 무릎에 놓고 해보라는 듯 미소 지어 보였다. 아 이렇게 어려운 건 읽을 자신이 없어요. 맥은 고맙지만 아무래도 케이트 앞이라 신경이 쓰여 망설였다. 그럼 격려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죠. 케이트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읽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으나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낭독이었다. 브루크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케이트에게서 책을 돌려받은 맥은 아주 순진하게 말했다. 난 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도 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비극의 주인공 메리 스튜어트가 탄식하는 곳을 열어주는 브루크 선생의 입가에 이상한 웃음이 떠올랐다. 맥은 새 선생님이 플립으로 가리키는 대로 천천히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다. 음악적인 목소리에 부드러운 억양으로 딱딱한 독일어를 무의식 중에 읊어 내려갔다. 플립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맥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마치 자기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제 이야기를 비극적인 어조로 술술 읽어 나갔다. 만약 그때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다갈색 눈을 깨달았다면 읽는 것을 즉시 중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맥은 얼굴을 드는 일이 없었고 이 읽기는 중단되는 일 없이 끝이 났다. 정말 아주 좋습니다. 매그가 읽기를 끝내자 브루크 선생은 매그의 수많은 오독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았다는 듯이 말했다. 케이트는 안경 너머로 눈앞에 사랑스러운 장면을 응시한 후에 스케치북을 덮고 지나치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억양은 참 좋군요. 이제 곧 능숙해지겠어요.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독일어는 선생을 하기에도 아주 좋으니까요. 그럼 난 그레이스를 보러 가겠어요. 워낙 장난꾸러기라. 케이트는 어깨를 좀 으쓱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영국 사람들은 여자 가정교사를 경멸하는군요. 맥은 케이트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자 가정교사들도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만큼 좋은 곳은 없지요. 브루크 선생이 아주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어서 맥은 자기 불운을 한탄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럼 나도 미국에 있는 걸 기뻐하겠어요. 내 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일에서 아주 좋은 걸 얻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 않겠어요. 그저 브루크 씨처럼 나도 가르치는 것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요. 로리 같은 학생이라면 나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더 가르칠 수 없게 될 것 같아 유감입니다. 브루크 선생은 자꾸만 잔디밭에 구멍을 내면서 말했다. 로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때문이죠. 맥의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묻고 있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로리가 가버리면 나는 곧 군인이 될 겁니다. 그게 나의 의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젊은 남자분은 모두들 군대에 가고 싶어 하시겠죠? 집에 계신 어머니나 형제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겠지만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머니도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제가 살든 죽든 관심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브루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가슴에 꽂은 시든 장미를 자기가 판 구멍에 넣고 묘처럼 그 위에 흙을 덮었다. 롤 로리와 할아버지가 말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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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늙은 말을 탄 레드가 마술 솜씨를 아가씨들에게 자랑하려고 말굽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날은 더 이상 은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말 타는 거 좋아해요? 그레이스가 에이미에게 물었다. 레드를 선두로 해서 모두들 들판을 달리고 난 후 둘이서 쉬고 있을 때였다. 아주 좋아해요. 아빠가 부자였을 때 맥언니는 말 타는 거에 열중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 없어요. 엘렌트리가 있을 뿐이죠. 에이미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엘렌트리라니 그건 뭐죠? 당나귀? 그레이스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조언니는 말을 아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요. 하지만 집에는 말이 없고 그저 낡은 안장만 있죠. 그래서 마당의 사과나무에 조언니가 안장을 얹고 위쪽으로 가지가 구부러진 곳에 고삐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타고 싶으면 언제나 엘렌트리를 타고 달리죠. 정말 재미있군요. 하고 그레이스가 웃었다. 우리 집에는 작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프레드나 케이트와 같이 공원으로 가서 타건해요. 아주 멋져요. 친구들도 가니까. 게다가 로우는 아름다운 여인과 남자로 가득해요. 로우는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의 가로수길이다. 참 멋지군요. 나도 언젠가 외국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로우보다는 로마에 가보고 싶어요. 에이미는 로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묻거나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즉석 서커스라든가 말타기 놀이 사이좋게 진행된 크리켓 등으로 그날의 하루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천막을 걷고 바구니에 여러 가지 것을 챙긴 후 크리켓의 삼각문을 뽑은 일행은 보트에 짐을 가득 싣고 목청껏 노래 부르며 강을 내려갔다. 네드는 감상적이 되어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그것은 다음과 탔다.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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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프도다 오직 홀로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 젊고 우리들 모두 가슴은 타는데 어째서 모두 그렇게도 차갑게 헤어져 가는가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드가 맥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기 바라보았기 맥은 별안간 웃음을 붙어 다니더니 그 후에 그 후에 그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드는 밝은 화를 내고 그 분풀이로 셀리에게 자기 분노를 나타냈다. 맥은 맥은 정말 재미있는 데가 조금도 없군. 셀리 그렇지? 사실 그래. 하지만 맥은 귀여워. 셀리는 친구를 옹호했다. 어쨌든 아직 풋내기야. 네드가 네드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침에 집 앞 잔디밭에서 이 일행은 각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본가의 남매들은 이제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었다. 케이트는 네 자매가 마당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꼼짝 안고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미국 아가씨들은 무엇이나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뭐 깊은 맛은 없지만 잘 사귀어 보면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일 것 같군요. 이번에는 고자세의 말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루크 선생이 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받아 말했다. 조의 비밀 조는 다락방에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벌써 10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위도 점점 더해가고 해도 짧아지고 있었다. 조는 따뜻한 햇빛이 스며드는 짧은 두세 시간 동안 낡은 소파에 앉아 트렁크에 펴놓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조는 정신없이 펜을 움직였고 마침내 최후의 페이지를 다 쓰고서는 서명을 하고 나서 펜을 집어던지며 외쳤다. 자 이걸로 전력을 다했어. 만약 이것도 틀렸다면 더 좋은 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조는 다시 조심스럽게 원고를 훑어보며 군데군데 줄을 치거나 감탄부호를 붙이거나 했다. 그러고 나서 빨간 리본으로 철하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얼굴로 원고를 보았다. 그 모습은 조가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 일을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조의 책상은 벽에 걸어놓은 부엉용 낡은 양철 상자였는데 그 안에 종이와 두세건의 책을 넣어두고 있었다. 이 양철 책상에서 조는 또 하나의 원고를 꺼냈다. 그리고 그 두 뭉치를 호주머니에 넣고 살그머니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내려왔다. 조는 될 수 있는 대로 소리가 나지 않게 모자를 쓰고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뒷창으로 가서 낮은 현관의 지붕이로 나와 풀이 우거진 두구로 뛰어내려 빙 돌아서 큰길로 나갔다. 한숨 돌린 조는 마침 지나가는 승한마차를 세워타고 거리로 들어갔다. 조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이상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때 조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차에서 내린 조는 성큼성큼 걸어서 번화한 거리의 한 지점에서 멈춰 섰다. 여기저기 둘러본 다음 가까스로 목적했던 집을 찾아 들어가다니 더러운 계단을 올려다본 채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다시 밖으로 나와 아까와 마찬가지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조는 이런 동작을 두세 번 반복하고 있었고 마침 바로 맞은편 건물의 창가에 기대서 있던 까만 눈의 젊은 신사가 그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세 번째로 다시 돌아온 조는 몸을 한 번 떨더니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것은 마치 지금부터 이빨을 죄다 뽑으러 가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사실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간판 속에는 치과 것도 걸려 있었다. 젊은 신사는 커다란 턱을 아래 위로 천천히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고르고 예쁜 이빨로 사람들의 주위를 끄는 간판을 잠시 보다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들고 아래로 내려가 맞은편 입구에 서 있었다. 신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추위에 몸을 떨며 혼자 중얼거렸다. 혼자 이런 데를 오다니 과연 조답군. 하지만 만약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편이 좋을 거야. 10분쯤 지난 다음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조가 계단을 내려왔다. 무언가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난 모습이었다. 젊은 신사의 모습을 보고도 별로 반갑지 않은 듯 고개만 조금 끄덕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신사는 뒤따라가 인정어린 태도로 물었다. 아주 심했어요? 아니 뭐 별로. 그래도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혼자 갔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지독하군. 그래 몇 개나 뽑았어요. 조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는 표정으로 이 친구의 얼굴을 잠시 빤히 바라보았다. 순간 순간 무언가 짐작이 됐는지 웃어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뽑아주겠다는 게 둘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야 알 수 있대요. 로리는 여우에 홀린 듯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런데 로리는 저 당구장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거긴 당구장이 아니고 체육관이에요. 나는 펜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다행이군요. 다행이라니 무슨 뜻이죠? 내가 다행이라고 한 건 로리가 당구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곳에 드나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로리 그런 곳에 자주 다녀요? 저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구대는 집에 있지만 좋은 상대가 없으면 재미도 없거든요. 난 당구가 좋으니까 가끔 나가서 네드 모파트라든가 그의 친구들과 가끔 게임을 합니다. 나는 네드나 그 친구들이 싫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네드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은 오고 싶어 하지만요. 만약 로리도 그 사람처럼 되어 간다면 지금처럼 같이 노는 걸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로리는 염려되는 듯 물었다. 엄마는 마음이 들뜬 젊은 남자는 아주 싫어하시죠. 존은 나를 걱정하고 있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그럼요. 로리가 가끔 울적해하고 불평스러운 얼굴을 할 때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로리는 성질이 좀 과격하잖아요. 한 번 나쁜 방향으로 가면 만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로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걷고 있었다. 조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의 지나친 말을 후회했다. 로리는 입가에 웃음을 띠고 조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 눈에는 언뜻 불쾌한 빛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조, 아직 나에게 할 설교가 남아있습니까? 읽고 로리가 말했다. 아니요. 왜요? 그렇다면 좋아요. 조에게는 지금 비밀이 있죠? 나에게도 마침 비밀이 있어요. 우리 서로 비밀을 털어놓기로 하죠. 난 비밀 같은 거 없어요. 조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나에게 털어놔 봐요. 좋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이 얘기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수 있죠? 어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있을 때도 놀리지 않기. 놀리는 짓 따위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럼 약속했으니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나는 지금 신문사에 단편 소설 두 편을 맡기고 왔어요. 다음 주에 좋은지 나쁜지 해답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와, 그거 좋은 소식이군요. 조 마치 작가. 조의 소설은 세익스피어와 같은 대문어의 작품 같아요. 신문에 실릴 자격이 있죠. 신문에 실리면 굉장히 멋질 거예요. 롤이,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실망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제 롤이 차례예요. 어디 비밀을 털어놔 보시죠.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까 말해주겠어요. 나는 재미있는 뉴스가 들어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에게 말하지 않으면 개운치 않거든요. 나는 매그에 잃어버린 한쪽 장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조는 롤이의 비밀에 실망한 눈치였다. 지금은 뭐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그 장갑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면 저도 눈이 휘둥그레질걸요. 그럼 말해봐요. 롤이는 허리를 굽혀 조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속삭였다. 조는 잠시 발을 멈추고 롤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놀라는 한편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롤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조가 날카로운 말 들어 물었다. 직접 보았는걸요? 어디에서요? 호주머니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지고 있죠. 로맨틱하잖아요. 로맨틱하다니. 난 칠색이에요. 조, 그런 게 싫어요? 물론 싫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맥언니가 뭐라고 할까? 조,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약속 안 했는데요? 알고 있잖아요. 조를 믿고 얘기했다는 거. 좋아요. 아무튼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기분이 아주 나쁘군요. 그런 건 듣지 않으니만 못해요. 나는 조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누군가가 맥을 데리러 온다는 것 때문에요? 그럴 리가요. 누군가가 조를 데리러 온다면 그때도 기분 나쁘겠어요? 만약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도 그래요. 조의 말에 로리가 격렬하게 대꾸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조, 저 언덕까지 나랑 같이 달리게 해요. 마음이 개운해질 겁니다. 로리가 제의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평한 길이 유혹하듯 조 앞에 뻗어 있었다. 조는 그 길을 냅다 달렸다. 모자는 날아가고 헤어핀과 빗도 여기저기로 빠져나갔으나 조는 개의치 않고 계속 달렸다. 로리는 먼저 도착하여 자기가 제의한 기분 전환의 방법이 잘 진행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를 나부끼며 눈을 빛내고 빨갛게 물든 볼에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아틀란타 공주에게 이제 울적한 그늘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바람을 품고 달려온 조는 빨간 잎으로 둔덕을 이루고 있는 단풍나무 밑에 몸을 털썩 내던졌다. 로리는 조가 달리면서 떨어뜨린 물건들을 주우러 갔다. 그동안 조는 차림새를 완전히 매만질 때까지 아무도 옆을 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흐트러진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매그였다. 매출복 차림으로 지금 누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어머 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니? 매그는 머리를 풀어헤친 동생을 보고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아, 단풍잎을 좀 줍고 있어. 조는 지금 막 긁어모은 한 줌의 단풍잎을 고르면서 말했다. 그리고 헤어핀도? 로리가 말하며 조의 무릎에 대여섯 개 헤어핀을 던졌다. 이건 다 길에 있었어. 게다가 빛과 밀짚모자도 말이야. 조, 너 달리기 했구나? 언제쯤 돼야 그런 왈가닥 짓을 그만두겠니? 매그는 잔소리를 하면서 조의 소매 단추를 채워주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말리지 마, 언니. 늙어서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될 때까지는 결코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난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 어른 취급하는 건 집어치워줘. 매그 언니가 갑자기 변한 것도 고통스러워. 나만은 될수록 아이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조는 손에 쥔 단풍잎으로 입술이 떨리는 것을 숨겼다. 조는 언니가 요즘 두드러지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아까 로리에게서 비밀 이야기를 듣자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언니와의 이별이 아주 근접한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로리는 조의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고 매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서둘러 물었다. 그렇게 취장을 하고 어디 다녀오는 겁니까? 가디너 씨 대게요. 셀리가 벨 모파트의 결혼식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아주 굉장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파리로 겨울을 지나기 위해 떠났대요. 얼마나 즐거울까? 매그 부러워요? 로리가 물었다. 그럼 부럽죠. 아, 나 안심했어. 조는 모자를 확 잡아당겨 매면서 중얼거렸다. 뭘 말이니? 매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언니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난 어떤 사람에게도 갈 생각 따윈 없어. 매그는 그렇게 말하고 새침해서 걷기 시작했다. 조와 로리는 뒤따르면서 서로 속삭이기도 하고 돌멩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런 두 사람을 매그는 마치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지만 매그도 가장 좋은 나들이 옷만 입지 않았다면 역시 두 사람과 어울렸을 것이다. 그 뒤 일주일 동안 조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기 때문에 자매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체부가 오면 조는 벼랑간 현관으로 달려간다든가 브루크 선생을 만나면 몹시 투명스러워진다든가 또 몹시 슬픈 얼굴로 매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벼랑간 달려들어 포옹하거나 하는 등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로리와 둘이서 언제나 신호를 교환하고 비밀스럽게 속삭였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은 두 사람 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조가 몰래 창으로 빠져나간 지 2주째 되는 토요일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매그는 로리가 조를 마당에서부터 뒤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에이미가 만든 정자에서 붙잡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으나 세된 웃음소리와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신문을 뒤저기는 소리가 났다. 쟤 정말 큰일이야. 조금 더 여자답게 행동하려 하지 않으니 두 사람의 행동을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 있던 매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 언니는 그 편이 좋아. 지금 그대로가 재미있고 게다가 친밀감도 느껴지고 말이야. 베스가 말했다. 베스는 조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 무언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좀 기분이 상했으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러고 2, 3분쯤 지나자 조가 기세 좋게 뛰어들어와서는 소파에 들어 누워 신문을 읽는 척했다. 예, 조.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니? 매그가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소설이 한편 실렸는데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조는 일부러 신문이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럼 소리 내서 읽어줘. 들어보고 재미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에이미가 아주 어른같은 말투로 말했다. 조 언니, 제목이 뭐야? 베스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조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제목은 서로 겨루는 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읽어줘. 매그가 말했다. 허기침을 하고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조는 대단한 속도로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로맨틱하지만 등장인물이 끝에 모두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난 그 멋진 그림 있는 데가 좋아. 에이미가 감탄한 듯 말했다. 사랑의 장면이 감동적이다. 매그는 사랑의 장면이 슬펐기 때문에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언니, 작가는 누구야? 조의 얼굴을 힐끗 보고 베스가 물었다. 그러자 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신문을 집어던지고 새빨개진 얼굴에 엄숙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태도로 작가는 바로 너의 언니야.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조, 너야? 매그는 바느질감을 떨어뜨렸다. 언니, 아주 좋은 작품이야. 에이미는 비평가 같은 말을 했다. 난 알고 있었어. 정말 조 언니, 너무 기쁘다. 베스는 달려와 조를 껴안고 이 빛나는 성공을 기뻐했다. 정말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매그는 미스 조세핀 마치라는 이름이 분명히 신문에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친절하게도 소설 속의 그림에 관계된 대목을 비평하고 후속편을 쓸 때의 힌트를 말해주었으나 공교롭게도 주인공들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마치부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부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은 대단했다. 그 일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봐라. 신문 언제 왔어? 언니, 돈은 얼마쯤 받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온 식구가 조 주위에 모여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이 마음씨 곱고 정다운 사람들은 집안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떠들썩하게 축하해주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저는 식문사에 원고를 맡긴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다. 내가 회답을 들으러 갔더니 기자가 두 편 다 좋다고 말하더라고. 하지만 신인에게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식문에 실어서 그 작품의 가치를 인정할 뿐이래. 하지만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 신인도 잘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러 올 거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편 다 맡겼지. 그랬더니 오늘 신문에 이렇게 실린 거야. 난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이 다음부터는 원고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어. 이제 내 힘으로 내 생활은 해결하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조는 여기서 그만 숨이 막혔다. 그리고 식문의 얼굴을 묻고 흐리는 눈물로 그 조그만 소설을 적시었다. 자립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조가 간절히 바라던 바였다. 그리고 이 날이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처럼 생각되었다. 무서운 전보 다음에 2월의 어느 날 마치가의 자매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오던 편지가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지를 더욱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착한 것은 편지가 아니라 그 무섭다는 전보였다. 전선에서 오는 전보는 대체로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가족들은 전보를 무척 무서워했다. 마치 부인은 전보를 받아서 딱 두 줄을 읽더니 새파랗게 질려 의자 위로 쓰러졌다. 그 작은 종이 쪽지에서 총알이 튀어나와 부인의 가슴을 꿰뚫기나 한 것 같았다. 로리는 물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달려가고 매그와 헤나는 부인을 부축했다. 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전문을 읽었다. 마치 부인, 남편 중태, 오기를 기다림, 워싱턴 블링크 병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었다. 벼랑간 세상이 뒤집힌 듯 했다. 비로소 딸들은 자기들의 행복이 달아나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 주위로 모여들었다. 마치 부인은 금세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전보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읽고서 양손을 딸들에게로 내밀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는 곧 떠나야겠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길 바란다. 몇 분간 방에는 그저 흐느껴오는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래도 가끔 띄엄띄엄 들리는 위로의 말 상냥한 목소리로 힘껏 돕겠다는 죄의, 희망이 담긴 속삭임이 뒤섞였지만 그것도 곧 사라질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헤너였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으나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헤너에게 일상의 고통을 없애주는 만능약이었다. 마님,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힘을 내세요, 마님. 떠나실 준비를 해드리겠어요. 헤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여지윤의 손을 자기의 굳은 손으로 꾹 잡았다. 헤너의 말이 옳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자, 모두 조용히 하고 나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아주 침착하게 몸을 일으켜 슬픔을 털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일을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고 딸들도 조용히 하려고 했었다. 로리는 어디 있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인은 우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로리가 옆방에서 뛰어나왔다. 로리는 이 집 사람들과 교제한 이래로 그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런 환경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에 있었던 것이다. 로리 곧 내가 간다는 전보를 쳐줬으면 좋겠구나. 다음 기차는 아침 일찍 떠나니까 나는 그 기차로 가야겠다.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주십시오. 로리는 지구 끝까지라도 날아갈 것 같았다. 마치 백모님에게 편지를 전해주렴. 조, 그 종이와 펜을 이리 줘. 조는 자기의 소설을 써둔 노트에서 흰 페이지를 뜯고 테이블을 어머니 앞으로 옮겨놓았다. 조도 이 길고 슬픈 여행을 위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기도 무엇이든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로리, 부탁한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부인의 주인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로리는 5분 후 자기의 준말을 타고 맹렬한 속도로 창 옆을 지나갔다. 조, 너는 킹 부인에게 가서 당분간 내가 나갈 수 없겠다고 전해줘. 그리고 간 김에 이 물건들을 갖고 와라. 지금 메모를 줄 테니까. 병원 물품이 모자를 수도 있고 간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것들이야. 베스, 넌 노렌스 씨에게 가서 오래된 포도주로 두 병만 얻어와라.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에이미, 너는 해너에게 말해서 까만 트렁크를 내려달라고 해. 그리고 맥, 넌 나와 함께 물건을 챙기자꾸나. 나는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구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자 마치 부인은 머리가 혼란해졌다. 엄마, 방에 좀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요. 맥, 그가 말했다. 모두 각기 돌풍에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사방으로 뛰어나갔다. 조용하고 행복한 이 가정의 평화를 그 전보가 벼랑간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로렌스 노인이 베스와 허둥대며 왔다. 이 친절한 노인은 자기 잠옷을 비롯하여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갖고 왔다. 또 마치 부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 따님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다. 부인에게 그것은 아주 마음 든든한 약속이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며 마지막에는 부인과 동행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의는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노인에게는 무리가 되는 긴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노인이 그렇게 제의했을 때 부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보였다. 실제로 걱정은 여행에는 금물이다. 노인은 그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양손을 비비다가 벼랑간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다. 그 후 모두 바빠서 로렌스 노인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그러다 매그가 한 손에 슬리퍼 또 한 손에 찻잔을 들고 현관을 지나갈 때 브루크 선생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마치양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브루크 선생은 매그의 산란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상냥하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저를 어머니의 여행에 함께 데려가 주셨으면 하고 왔습니다. 로렌스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매그는 슬리퍼를 떨어뜨리고 하마터면 찻잔까지 떨어뜨릴 뻔했다. 감격한 나머지 들고 있는 것을 깜빡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브루크 선생도 그런 매그를 보고 자기의 시간과 즐거움을 마치부인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않고 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친절에 감사드려요. 어머니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집에 있는 우리들도 어머니 곁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매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브루크 선생의 다갈색 눈이 자꾸 아래로 향하는 것을 의식하며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로리가 마치백모에게서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마치백모의 편지에는 돈과 함께 전부터 가끔 말하던 것이 몇 줄 쓰여져 있었다. 마치부인은 그 편지를 불 속에 집어넣고 돈은 지갑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묵묵히 준비를 계속했으나 입술을 꼭 깨물고 있는 모습에서 어머니가 분노를 참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짧은 겨울에는 벌써 기울고 있었다. 다른 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매그와 어머니는 긴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베스와 에이미는 차를 끓이고 해나는 입버릇처럼 서둘러를 되풀이하면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존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들 걱정이 되었다. 변덕스러운 조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로리가 찾으러 나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존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다. 장난기와 두려움, 만족과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이었으므로 집안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엄마, 이건 아버지를 잘 간호해드리고 집으로 모셔오기 위한 나의 작은 정성이에요. 받아주세요. 조는 목맨 소리로 말하고 둥글게 감은 묶음을 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모두들 더욱 어하니 벙벙할 뿐이었다. 아니 조,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이십오 달러 씩이나. 설마 너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건 아니겠지? 엄마, 구글도 안 했고 빌리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어요. 내가 벌었어요. 내 물건을 팔았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조는 모자를 벗었다. 순간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길던 머리가 전부 잘려 있지 않은가. 어머, 그 머리를. 조, 그 아름다운 머리를. 조, 어째서 그런 짓을 했어? 이제 예전의 조 언니처럼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난 그래도 그런 언니가 좋아. 모두가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베스가 그 짧게 자른 머리를 껴안아도 조는 애써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들 조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조는 짧은 갈색 머리를 아무렇게나 만지면서 자기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듯이 말했다. 이것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울지 않아도 돼, 베스. 내가 자만심을 버리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난 지금까지 이 머리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었으니까. 그 긴 머리를 자른 게 머리에도 좋은가 봐. 아주 가볍고 산뜻해서 기분이 좋아. 이 발사가 조금만 지나면 끝을 말아올리는 단발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리고 사내에 같아서 나에게도 잘 어울리고. 난 이것으로 좋아. 엄마,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빨리 저녁 식사를 해요. 얘야, 조.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렴. 엄마가 볼 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야. 하지만 널 꾸짖을 수는 없구나. 내가 진심으로 너의 말대로 자만심을 희생시켜 사랑으로 바꾸었다는 걸 잘 아니까. 하지만 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 엄마는 오래잖아. 내가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아뇨,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엄마. 조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자기의 이 엉뚱한 행동이 나쁜 일이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모습이었다. 나도 엄마처럼 남에게 돈을 빌리는 건 아주 싫어요. 백모님은 투덜거릴 게 뻔하잖아요. 언제나 그러시니까. 설사 구펜수를 빌렸다고 해도 말이에요. 맥우 언니는 3개월째 급료를 모두 집세를 주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옷을 사버렸어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얘야, 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너는 겨울옷이 없었고 자기가 일에 번 돈으로 가장 검소한 것을 샀으니까. 마치부인은 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다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마치부인은 10시에 일을 끝내고 모두 모이라고 했다. 베스의 피아노 연주에 따라 모두가 힘차게 노래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소리가 작아졌다. 베스만이 혼자 마음을 다해 끝까지 노래했다. 베스에게는 음악이 언제나 다정한 위로가 되었다. 자, 이제 어서 가서 자렴. 언제까지나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모두들 될수록 푹 자도록 해라.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노래가 끝나자 마치부인이 그렇게 말했다. 더 노래를 부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어머니에게 조용히 키스하고 마치 옆방에 알린 아버지가 누워 있기라도 한 듯이 소리를 죽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베스와 에이미는 아직 어림으로 이런 때도 금방 잠들어 버렸다. 그러나 맥은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잠자리 속에서 그 짧은 생애 중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맥은은 조가 꼼짝도 않길래 자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흐늦게 오는 소리에 손을 뻗어보니 조의 뺨이 젖어 있었다. 조, 왜 그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는 거니? 맥은은이 물었다. 아니야, 언니. 그럼 뭐야, 왜 그래? 내 머리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고 가엾게도 조는 울음을 터뜨렸다. 베개로 슬픔을 감치려고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다. 맥은은 슬픔에 젖은 동생을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고 키스해 주었다. 나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야. 조는 목맨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부정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난 역시 같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울고 있는 건 그저 내 자존심 탓이야. 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이제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난 언니가 잠든 줄 알고 나의 유일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조금 슬퍼했었어. 언니는 왜 자지 않고 있어? 잠이 안 와. 여러 가질 생각하니까. 언니, 뭔가 좋은 일을 생각해봐. 그럼 곧 잠이 올 거야. 그래봤지만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져. 어떤 걸 생각했는데?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서. 특히 눈 말이야. 언니는 무슨 빛깔의 눈이 제일 좋아? 다갈색. 다갈색 눈이 좋더라. 조는 소리 내어 웃었다. 맥은 조용히 하라고 동생에게 엄하게 이루고는 당황스레 조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공상의 성에 사는 꿈을 꾸기 위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계가 아직 한밤중임을 알리고 어느 방이나 모두 고요할 때 그림자 하나가 침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베개도 다시 베어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하나하나의 얼굴을 정다운 시선으로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무언의 축복이 담긴 키스를 하고 어머니만이 하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마치 부인은 커튼을 열고 정막에 깃든 밤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마침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와 밝고 인정많은 얼굴처럼 부인의 얼굴을 비쳤다. 그 밝은 얼굴은 마치 고요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정다운 사람이여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구름 뒤에는 반드시 빛이 있는 법이니까. 편지 추운 새벽이었다. 자매들은 옷을 갈아입으며 불안한 여행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울거나 투덜거려 걱정을 끼치지 말고 힘차고 명랑하게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밖은 아직 어두컴컴하고 고요했으나 집안은 밝게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밥을 먹는 것도 뭔가 이상했고 나이트캡을 쓴 채 부엌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해너의 얼굴도 평상시와는 다른 것 같았다. 큰 트렁크가 현관에 놓여 있고 소파 위에는 어머니의 외투와 모자가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려고 했었으나 어젯밤 자지 못한 데다가 근심 때문에 몹시 창백하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딸들은 아까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어졌다. 맥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존은 냅킨 뒤로 얼굴을 몇 번이나 숨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은 두 아가씨도 울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슬픔이란 것을 처음으로 맛본 듯한 모습이었다. 모두들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딸들은 어머니의 곁으로 모여들어 쇼를 개켜주기도 하고 모자의 끈을 늘리기도 하며 여행 가방을 잠그기도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다. 마치 부인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너희들을 해노에게 부탁했고 또 로렌스씨에게 잘 부탁해두었으니까 자기 아이들처럼 잘 돌봐줄 거야. 별로 걱정되는 것은 없지만 그저 나는 너희들이 이 불행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좋겠어. 엄마가 떠난 뒤에 슬퍼하거나 끙끙 앓지는 않겠지? 게으르거나 일부러 있거나 해서 자기 기분을 얼버무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바쁘게 생활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께서 항상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렴. 알았어요, 엄마. 맥, 넌 정신 차려서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해노와 의논하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로렌스씨에게 가서 여쭤보고 조, 넌 참을성 있게 굴어야 해. 금세 기운을 잃거나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편지를 많이 써주렴. 모두를 도와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활발한 아가씨가 되어주겠지? 베스. 베스는 피아노나 노래로 기운을 내고 자질구려한 집안일을 평소처럼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에이미. 넌 될수록 언니들을 도와서 말을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 덜거덕거리는 마차소리가 가까이 들려오자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내 자매는 울거나 뛰쳐나가거나 탄식하는 일 없이 잘 견뎌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어쩌면 너무 늦어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들 무척 우울해졌다. 로리와 할아버지도 전성하러 와주었다. 브루크 선생은 아주 믿음직스럽고 친절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아이들이 미스터 그레이트 하트라고 명명했다. 그럼 다녀오겠어요. 신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마치 부인은 작은 소리로 말하고 귀여운 작은 얼굴들에 하나하나 키스하고 나서 급히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돌아본 부인은 문가에 모여 전성하는 사람들을 따사롭게 감싸는 햇살을 보고 좋은 징조를 느꼈다. 보내는 쪽도 이것을 느끼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모퉁이를 돌 때 마지막으로 다시 뒤돌아보니 내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그 뒤에 호위병 같은 로렌스 노인 충실한 해너 진심어진 로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모두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부인은 동행한 청년 쪽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에 넘친 표정을 보고 부인은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다. 아마 모두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브루크 선생이 미소 짓자 부인도 그 미소에 이끌려 싱긋 웃었다. 이렇게 해서 밝은 햇빛과 미소와 즐거운 이야기의 교환이라는 좋은 징조로 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 조가 말했다. 이웃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뒤 잠깐 쉬는 참이었다. 집이 반쯤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매그가 쓸쓸한 듯 덧붙였다. 베스도 뭔가 말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기운 양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손가락질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바쁘게 출발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해 주신 것이다. 아주 작은 일이었으나 이것은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굳게 맹세한 것도 있고 내 자매는 혈안감 마음이 약해져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해나는 현명하게도 모두가 우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기운을 푹 돋아주기 위해 커피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자, 아가씨들.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모두 이리 와서 커피를 마시자고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일을 해서 과연 마치가의 아이들 답다는 말을 듣도록 해야지. 커피는 뜻밖의 성찬이었다. 해나가 마침 그날 아침 내놓은 커피는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커피 주전자에서 향긋한 냄새가 감돌았으므로 아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일제히 식탁으로 모여 손수건을 내킨 대형으로 한 후 10분쯤 지났을 때에는 모두들 다시 기운을 차렸다. 이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 이게 우리들의 맹세였잖아. 난 언제나처럼 마치 백모님에게 가겠어. 아마도 뭐 설교를 좀 많이 듣게 되겠지. 나도 킹시댁으로 가겠어. 가능하다면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평소처럼 해야겠지. 맥은 이렇게 눈이 새빨개지도록 우는 것이 아니었다고 후회했다. 언니, 그런 걱정은 하지마. 집안일은 베스 언니랑 내가 다 해치울 수 있어. 되도록 제구실을 하고 싶어하는 에이미가 말창견을 했다. 한편으론 걱정이란 아주 재미있는 것이군. 에이미는 진지한 모습으로 설탕을 녹이면서 말했다. 이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고 더욱 분발하자고 다짐했으며 맥은 설탕 단지로 아주 기분이 좋아진 에이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헤너가 만들어 온 파일을 보자 조는 다시 가슴이 찡해졌다. 두 사람은 일을 나가면서 늘 어머니 얼굴이 보이던 창을 쓸쓸하게 뒤돌아 보았다. 물론 어머니 얼굴이 거기에 보일 리는 없었다. 대신에 이 관례를 잘 기억하고 있는 베스가 장밋빛 얼굴로 머리 흔드는 인형처럼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두 사람을 전송했다. 역시 베스야. 조는 밝은 얼굴로 베스를 향해 모자를 흔들었다. 그럼 잘 다녀와 맥언니. 오늘은 킹신의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버지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조가 위로했다. 그래 조. 너도 잘 다녀와. 마치 백모님이 투덜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그 머리가 참 잘 어울려. 마치 소년 같기도 하고. 멋있다. 맥은 키가 큰 동생의 어깨 위로 웃을 정도로 작게 끝을 말아 올린 머리를 보고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언니. 하고 존은 노리처럼 모자에 약간 손을 대고 걸어갔다. 마치 추운 겨울에 털이 깎인 양 같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얼마 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자매들은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중태이기는 했으나 어떤 간호사보다도 나은 어머니가 옆에서 시중 들고 나서부터 눈에 두드러지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브루크 선생은 매일 병세를 알려왔다. 매그는 현재 자기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브루크 선생의 편지를 혼자 읽어야겠다고 우겼다. 일주일쯤 지나자 편지의 내용은 점점 밝아졌다. 처음 얼마 동안은 서로 다투어 답장을 썼고 터질 것 같이 두툼한 봉트를 내 자매 중 누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우체통에 놓고 왔다. 자매들은 워싱턴과의 통신을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성어린 소녀 처음 일주일쯤은 내 자매들의 기특한 행동들이 이 낡은 집에 넘쳐 흘렀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내 자매 모두 자신을 억제하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는 결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가장 걱정이었던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듣고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며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서로 맹세했던 것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는 것도 점점 적당히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열심히 생활해왔기 때문에 하루쯤 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계속해서 쉬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조는 짧게 깎은 머리를 잘 싸매지 않았기 때문에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마치 백모님은 코감기에 걸린 자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싫다고 다 나을 때까지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조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락방에서 지하실까지 큰 소동을 벌이며 뒤진 끝에 감기약과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소파에 늘어붙었다. 에이미는 예술가 가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안일을 관두게 되었다. 맥은 스스로 매일 킹시대 가이드를 가르치러 가거나 집에서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쓰거나 워싱턴에서 온 편지를 다시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베스만이 가끔 게으름도 피우고 슬퍼하기도 했으나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매일 자질구려한 일을 깔끔히 치우는 베스는 자매들의 몫까지 열심히 해치웠다. 베스는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걱정되어 울적해지면 어머니의 벽장으로 들어가 그립고 낯익은 옷에 얼굴을 묶고 조금 울곤 했다. 베스가 울적해 있다가도 금세 기운을 되찾고 명랑해지는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으나 참으로 마음씨 곱고 도움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베스에게 위로받거나 상의하거나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결심했을 때 흥분이 가시자 모두들 이렇게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만족스러워 했다. 분명히 그럼에는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자매들은 그 결심을 계속해 나가려 하지 않았다. 모두는 곧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많은 걱정과 후회를 경험하고 난 뒤였다. 맥언니, 후멜 시댁에 가서 형편을 살피고 오지 않겠어? 엄마가 그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베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마치 분이 출발한 지 열흘쯤 뒤에 일이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곤란해. 그렇게 말하는 맥은은 바느질을 하면서 한가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럼 좋은 일은 안 돼? 난 감기 걸렸잖아. 날씨가 이래가지고는. 나는 언니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뭐 로리와 같이 간다면 또 모르지. 하지만 후멜 시댁에 다녀올 만큼 상태가 좋은 건 아니야. 조는 웃으면서 말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아 좀 멋져고 하는 것 같았다. 베스, 내가 갔다 오면 되잖아. 매그가 말했다. 언니, 난 매일 갔어. 하지만 어린애가 알아 누워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주머니는 일하러 나가고 로트헨이 애를 보고 있지만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그 언니가 가서 봐주면 좋겠는데. 베스가 간곡히 부탁했으므로 매그는 내일은 틀림없이 가겠다고 약속했다. 베스, 해너에게 맛있는 걸 좀 만들어달래서 그걸 갖고 가면 어때? 베스, 너는 좀 밖에 나가는 편이 운동도 되고 몸에 좋을 거야. 조는 핑계같이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내가 갔다 와주고 싶지만 이 이야기를 마저 쓰고 싶어. 사실 난 머리가 아프고 몸이 나르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좀 가주었으면 좋겠어. 베스가 말했다. 그럼 베스, 이제 곧 에이미가 돌아올 거야. 그럼 에이미더러 대신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떠니? 매그가 좋은 생각이라는 듯 말했다. 그럼 그러지 뭐. 쉬면서 에이미를 기다릴게. 베스가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눕고 두 언니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호메일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에이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매그는 새로 맞춘 옷을 입어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고 헤노는 부엌 화덕 앞에서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베스는 살그마니 두건을 쓰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바구니에 이것저것 음식을 챙기고 아픈 머리와 깊은 눈동자에 슬픈 빛을 띄며 차가운 바람 속으로 나갔다. 베스가 돌아온 것은 꽤 늦어서였다. 베스가 가만히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30분쯤 후에 조가 어머니의 벽장에서 무언가 꺼내려고 갔을 때 울음으로 새빨개진 눈에 캠퍼병을 손에 들고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약상자 앞에 앉아있는 베스를 발견했다. 어, 놀랐잖아. 베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하고 조가 외치자 베스는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듯 손을 내밀며 빠른 말투로 물었다. 언니, 성옥열 앓은 적 있지? 있지. 아주 옛날 일이야. 맥우 언니와 같이. 그런데 왜? 그럼 말할게. 글쎄, 어린애가 죽었어. 누구네 어린애? 후멜 아주머니 댁에 아주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내 무릎에서 죽었어. 베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가엾게 됐구나. 베스, 너 무서웠겠구나. 내가 갈 걸 그랬어. 존은 후예의 빛을 띄며 동생을 껴안고 어머니의 의자에 앉았다. 무서운 것보다 너무 슬펐어. 보는 순간 상태가 나쁘다는 걸 알았어. 노트엔은 엄마가 의사를 데리러 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애를 안고 노트엔을 쉬게 했어. 어린애는 잠든 것 같이 보였어. 그런데 언니 벼랑간 울음소리를 내더니 몸을 떨고 그러고 나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노트에는 우유를 먹이려고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걸 알게 됐어. 울지마, 베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주머니가 의사를 데리고 올 때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어. 의사선생님도 벌써 죽었다고 말씀하셨어. 하인니와 민너 두 아이도 목을 앓고 있어. 의사는 두 사람을 보더니 성옥열이라고 좀 더 빨리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야단치잖아.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고치려다 늦어버렸다고 어떻게든 두 아이를 살려달라고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저 자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부탁하는 거야. 나는 슬퍼서 막 울었어. 그랬더니 벼랑간 의사선생이 날 보더니 집에 돌아가서 빨리 베라돈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옥열이 없는다고. 뭐? 그럴 리 없어, 베스. 존은 기겁을 하며 동생을 힘껏 껴안았다. 베스, 내가 앓게 되면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어쩌면 좋니? 언니, 그렇게 놀라지는 마. 틀림없이 심해지지 않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머리와 목이 아프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베라돈나를 좀 먹어보았더니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베스는 차가운 손을 뜨거운 이마에 대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려고 애를 썼다. 엄마만 계시다면 좋았을 텐데. 존은 책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워싱턴이 마치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을 뒤지기도 하고 베스의 얼굴을 보거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또 목을 들여다보며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베스, 너 매일같이 어린애를 보러 다녔구나. 일주일 이상이나 말이야. 그리고 다른 애들도 걸려있다면 베스, 너도 올맞는지 몰라. 해너를 불러올게. 해너는 병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으니까. 언니, 에이미가 오지 못하도록 해. 에이미는 아직 걸린 적이 없으니까 전염되면 큰일이야. 하지만 언니들은 괜찮겠지? 걱정마. 난 전염대도 상관없어. 전염대도 당연해. 제멋대로 시시한 이야기만 쓰면서 너만 일을 하게 내버려 뒀잖아. 존은 자책하며 해너를 부르러 갔다. 경험이 많은 해너는 순식간에 졸음을 날려버리고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성웅열 정도는 걸릴 수 있고 치료만 잘하면 죽는 일은 없다고 조를 안심시켰다. 존은 그럴 거라고 크게 한숨을 쉬고 맥을 부르러 맥을 부르러 해너와 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 자, 이제부터 할 일을 일러주겠어요. 해너는 베스의 병세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묻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선 의사선생을 불러서 진찰해봅시다. 처음에 조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리고 에이미는 전염되지 않도록 마치 백모님들에게 잠시 보내도록 하고 자, 맥과 조 어느 쪽이든 집에서 하루 이틀 베스를 간호해주렴. 물론 내가 하겠어. 제일 맛이니까. 걱정스런 얼굴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맥과 말했다. 아니, 언니 내가 할 거야. 베스가 앓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엄마에게는 내가 심부름 다니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조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베스 어느 쪽 언니에게 부탁할까? 해너가 물었다. 조 언니가 좋아요. 베스가 조에게 머리를 기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었다. 그럼 난 에이미에게 말하고 올게. 매그가 말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은 좀 나빴으나 조만큼 병간호를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했다. 에이미는 에이미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백모님 댁에 가느니 차라리 성국열에 걸리는 편이 낫겠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도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매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너에게 물으러 갔다. 그 사이 로리가 응접실로 들어와 쿠션에 얼굴을 묻고 흐늦게 울고 있는 에이미를 발견했다. 에이미는 위로받을 생각으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로리는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방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었으나 양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에이미의 옆에 앉더니 특유의 달래는 어저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에이미 자 잘 듣고 모두가 말하는 걸 듣는 거야. 우선 울지 말고 내가 세운 멋진 계획들을 들어봐. 넌 백모님 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매일 마차를 태워주거나 산책을 데리고 다닐게. 틀림없이 재미있을 거야. 여기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하지만 방해물 취급당하고 쫓겨나는 건 싫단 말이야. 에이미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 설마 너도 병을 앓고 싶지는 않겠지? 그거야 싫죠. 하지만 이미 올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요즘 쭉 배수원이랑 함께 있었는걸요? 그거 봐.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거야.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치 백모님 댁은 너무 심심하고 또 백모님은 아주 까다로워요. 에이미는 프리즈가 말했다. 에이미 내가 매일 찾아가서 베스의 상태를 알려주고 여기저기 데리러 놀러 다녀줄게. 마치 백모님은 날 좋아하시고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잘 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 무턱대고 혼내지는 않으실 거야. 그럼 마차로 데려다 줄래요? 그럴게. 정말 매일 와주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베스 언니가 나으면 바로 데려와 주고 1분도 늦지 않고 데리러 갈게. 그리고 연극에도 데려 가지고 그럼 연극이 있으면 몇 번이고 좋아요. 그럼 가겠어요. 에이미는 마지막에 승낙했다. 루리는 칭찬의 표시로 에이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에이미로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린이 취급당하는 것이 더 기분이 상했다. 큰 변화가 일어난 뒤 메그와 조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 에이미는 아주 점잔을 빼며 마치 큰 희생이라도 하는 듯이 만약 의사가 베스의 병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그때 가겠다고 약속했다. 베스는 베스는 어때요? 루리가 물었다. 베스를 특별히 아끼는 루리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무척 근심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어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어린애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맥그가 대답했다. 세상살이란 참 괴롭군. 존은 초조한 듯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고민만 하는 건 조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자 어머니께 전부를 쳐달라든가 무엇이든 나에게 시키세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맥그가 말했다. 베스가 정말 성흥렬에 걸렸다면 알려야겠죠. 하지만 해노는 알리지 말래요. 엄마는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 없으니까 걱정만 끼치게 되는 거라나요. 베스도 곧 나을 거고 해노는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해노와 잘 상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해노의 말을 따르려고 해요. 하지만 어쩐지 불안하군요. 그건 나도 모르겠군요. 일단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고 우리 할아버지께 물으면 어떨까요? 그게 좋겠어요. 조 빨리 뱅크즈 선생을 모셔와 맥그가 일렀다. 어쨌든 의사 선생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겠군요. 언니 빨리 갔다 올게. 조 존은 집에 있어도 돼요. 내가 이 집에 심부름꾼이 될 테니까. 라고 말하며 로리는 모자를 집어들기가 무섭게 방을 뛰쳐나갔다. 뱅크즈 선생이 와서 베스에게도 역시 성공률 징후가 보이지만 만약 걸렸다고 해도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후메릴과의 이야기를 듣더니 곤란한 얼굴을 했다. 그래서 에이미를 즉시 격리시키도록 명령하고 예방약을 주었다. 에이미는 신랑이 끝에 조와 로리를 따라 요란하게 떠났다. 마치 백모님은 평소처럼 쌀쌀 맞은 태도로 맞았다. 그래 오늘은 무슨 용권으로 왔지? 조가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예상대로군.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창견을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다. 에이미는 머물러도 좋다. 그 대신 아픈 게 아니니까 집안일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안색을 보니 금새래도 알을 것 같군. 눕구쳐라. 나는 우는 애는 질색이다. 게다가 코를 훌쩍훌쩍 하는 건 더욱 질색이야. 백모는 에이미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마치 한여대하듯이 했다. 이때서야 에이미는 그동안 조가 무엇을 참아가며 백모덱에서 일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어두운 나날 베스는 결국 성웅렬을 앓게 되었고 모두의 예상보다도 상태가 훨씬 안 좋았다. 맥우와 존은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로렌스 노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 병문안을 금지당했다. 벵크즈 선생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써주었으나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를 일일이 챙겨줄 수 없었다. 결국 대부분의 것은 우수한 간호사로 변신한 해너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맥우는 킹시댁의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곳에 가는 것을 중단하고 가사일을 돌보고 있었다. 맥우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베스의 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몹시 괴롭고 꺼림칙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됐지만 엄마는 해너의 말을 들으라고 했었고 그 해너가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존은 잠시라도 베스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베스는 참을성 있게 가만히 고통을 이기며 의식만 또렷하면 애써 얌전히 있었다. 하지만 곧 열이 높아지면서 쉰 소리로 띄엄띄엄 짓거리기도 하고 이불 위에서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했으며 완전히 부어서 소리도 나지 않는 목으로 노래를 부르려고도 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름을 틀리게 부르기도 했으며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매달리기도 했다. 존은 겁을 먹었고 맥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했다. 그러자 헤너도 이제 그 일은 생각해보자고 아직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때마침 워싱턴에서 온 편지는 모두의 걱정을 점점 더하게 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겠다는 사연이었다.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감돌기 시작했고 자매들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맥은 혼자 앉아 자주 눈물을 흘렸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값비싼 것보다도 훨씬 귀중한 사랑 평화 건강 등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해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존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귀여운 동생이 병에 시달리는 것을 내내 지켜보고 가슴에 스며드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베스가 모두에게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 또 그녀의 마음 숨숨이로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베스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베스가 행한 미덕이 부나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깨달은 것도 이때이다. 한편 홀로 떨어져 있는 에이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자신도 베스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귀찮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게을리했던 이런 일을 베스가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가 를 생각하고 정말 자신이 나빴다고 후회를 했다. 로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유령처럼 마취가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고 로렌스 노인은 언제나 황혼의 한때를 즐겁게 해주던 소녀를 생각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을 닫았다. 모두들 베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허전해 했다. 빵집도 식료품 상도 푸주 간에서도 베스 양은 어떠냐고 물어왔다. 불쌍한 후멜 아주머니도 자기의 부주의를 사과하러 왔다. 근처 사람들은 물론 여러모로 베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베스의 안부를 물어왔다. 내성적인 베스가 그처럼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데 몹시 놀랐다. 하지만 베스의 상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의식이 혼미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았고 몇 시간이나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다. 벵크즈 선생은 하루에 두 번 왕진했으며 해나는 밤낮으로 간병을 했으며 맥은 언제든지 전보를 칠 수 있도록 전보용지를 준비해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존은 베스 옆에서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 모두에게 겨울이 왔다고 생각해 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뱅크즈 선생은 베스를 오랫동안 살펴보고 그 뜨거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목소리를 낮춰 해나에게 말했다. 마치 부인이 남편 곁을 떠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술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맥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는 한순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있다가 응접실로 달려가 전보 용지를 움켜쥐고 외투를 대강 챙겨입고는 허둥대며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다. 얼마 후 돌아온 조가 현관에서 외투를 벗고 있는데 한통의 편지를 들고 뛰어온 로리가 마취씨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조는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읽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비통한 얼굴을 보고 로리가 물었다. 왜 그래요? 베스가 나빠졌어요? 엄마한테 전보를 쳤어요. 조는 신발을 벗으려고 힘껏 잡아당기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어요 조. 조의 생각이에요? 로리는 조를 의자에 앉히고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더니 신발을 대신 벗겨주었다. 의사가 그러는 편이 좋겠대요. 설마 그렇게까지 중태는 아니겠죠? 중태예요. 벽지에 포도잎을 비둘기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하고 이제는 우리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예전에 베스 같지가 않다구요.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가엾게도 조는 눈물을 줄줄 흘렸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걷는 것처럼 막연하게 손을 내밀었다. 로리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목맨 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있잖아 조 나를 붙잡아 조는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꼭 붙잡으며 의지했다. 꼭 잡아주는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손이 슬픔으로 고통받는 가슴을 달래주었고 고통 속에서 자기의 유일한 지주인 신의 손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로리는 무언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알맞은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조의 숙여진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로리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다. 어떤 웅변보다도 이러는 편이 훨씬 조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조는 이 무언 속에 담겨진 공감을 느끼고 우정이 베풀어주는 기분 좋은 위로를 말없이 받아들였다. 실컷 울고 난 후 개운해진 기분으로 얼굴을 들었을 때는 감사의 빛이 넘쳐있었다. 로리 고마워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외롭고 불안하지도 않고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최선의 경우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기운이 날 거야. 어머니도 곧 돌아오시고 그러는 사이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졌다니 기뻐요. 엄마도 이제 안심하고 돌아오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이지 여러 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닥쳐온 것 같아요. 가장 무거운 걸 내가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조는 눈물 젖은 손수건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구는 힘이 되지 않나요? 로리는 조금 화가 나는 듯 물었다. 물론 언니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언니보다 베스를 더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언니는 베스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처럼 허전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베스는 말이죠 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를 단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것만은 안 돼요. 조는 젖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희망을 완전히 잃은 듯이 다시 울어댔다. 지금까지 신통하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참고 지냈던 것이다. 로리도 눈물을 닦았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을 참느라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입을 열 수 없었다. 사내답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로리로서도 어쩔 수 없었고 그 마음 씨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윽고 조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라앉자 로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베스는 죽지 않을 거예요. 불안해 하다니 조답지 않아요.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곧 기운을 북돋아줄 테니까. 로리는 계단을 두 단씩 뛰어올라갔다. 조는 베스의 작은 갈색 스카프에 피로한 얼굴을 묻었다. 그 스카프는 베스가 책상 위에 놓아둔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곳에 마력이라도 숨겨져 있었는지 그 주인공의 상냥하고 순진한 마음이 조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로리가 포도주를 가득 따른 컵을 가지고 오자 조는 싱크드 웃으며 그것을 받아지고는 힘있게 말했다. 베스의 건강을 위해 건배 로리 로리야말로 명이에요. 게다가 위로 자라는 좋은 친구고 어떻게 보답하죠? 조는 로리의 상냥한 말에 고민하던 마음도 가라앉고 몸도 포도주로 기운이 났다. 조 기다려봐요. 오늘 밤에 계산서를 보내겠어요. 하지만 먼저 포도주보다 더 조를 기운나게 할 걸 주겠어요. 로리는 뭔가 감추고 있는 듯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뭔데 그래요? 조는 호기심에 한순간 슬픔도 잊고 외쳤다. 사실은 어제 조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거든요. 그런데 브루크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회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늘 밤 도착하실 거예요. 어때요? 내가 한 일 잘한 거죠? 로리는 이 말을 하더니 얼굴을 불키며 마음의 동요를 나타냈다. 로리는 자매들을 혹시라도 실망시키거나 알고 있는 베스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지금까지 비밀로 해두었던 것이다. 존은 로리가 말을 끝마친 순간 벼랑간 두 팔로 상대의 목을 감싸 안아서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울지는 않았지만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몸을 떨면서 로리에게 매달리는 것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존은 좀 흥분했다. 로리는 속으로 놀랐으나 침착하게 행동했다. 조의 등을 어루만져 위로해주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기다리며 수줍지만 조의 뺨에 한두 번 입맞춤을 했다. 순간 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난간을 붙잡으며 로리를 가만히 떠밀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로리에게 매달릴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해노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로리가 전보를 쳐주다니 너무 기뻐서 달려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포도주는 다시 먹이지 말아요. 그런 행동을 취한 건 다 포도주 탓이니까. 조 나는 상관없어요. 로리는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웃고 있었다. 조 다시 한번 매달려도 좋아요. 아주 기분 좋던데. 로리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두 주일 동안에 그런 얼굴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싫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로리 대신으로 매달릴 거예요. 날 놀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요. 조는 방문을 향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로리는 스스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뿌듯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조가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자 해너도 마음을 놓는 듯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덧붙였다. 그거 참 쓸데없는 짓을 잘하는 애군. 하지만 뭐 이렇게 된 바에는 마님이 빨리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맥도 기뻐했지만 조처럼 날뛰지는 않았으며 그 회답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조는 병실을 깔끔히 정돈했고 해넌은 뜻밖의 손님을 위해 파이 두 개를 서둘러 만들었다. 상쾌한 바람이 집안을 지나간 것 같고 조용한 방안에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베스의 작은 새는 다시 지저기기 시작했고 창가에 있는 에이미의 하분에는 장미꽃이 반쯤 피어있었다. 날로불까지도 전해 없이 활활 타는 듯했다. 맥우와 조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로 격려하듯 꼭 껴안으며 말했다. 드디어 엄마가 돌아오셔. 엄마가 돌아오신다고.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베스만이 혼수상태인 채 희망과 기쁨 불안이나 위험을 모르고 누워있었다. 보기에도 몹시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장밋빛이었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고 통통하던 손은 야위여서 힘이 없었으며 항상 미소를 머금던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고 예쁘게 손질되어 있던 머리카락도 지금은 베개 위에 풀어 흐트러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베스는 하루종일 침대 위에 누운 채 가끔 눈을 뜨면 물을 찾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입술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루종일 조아 맥은 베스 옆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리며 기도드리고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심한 바람이 불었고 시간은 안타까울 정도로 느리게 지나갔다. 그래도 마침내 밤이 찾아왔다. 시계가 칠 때마다 베스의 양옆에 앉은 자매들은 눈을 빛내며 얼굴을 마주 보았다.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좋아지든 나빠지든 아마도 밤중에 병세가 바뀔 거라며 그 무렵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해너는 지쳐서 침대에 발치해 있는 소파에 누워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로렌스 노인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부인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기보다는 상대하기 어려운 포병대를 만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응접실을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로리는 쉬는 척하며 난로 앞에 요를 깔고 누워 있었으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때 로리의 까만 눈은 아름다울 만큼 곱고 맑았다. 이날 밤은 소녀들에겐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이제 졸음이 오는 정도가 아니었다. 불침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런 때에 누구나가 느끼는 그 어쩔 수 없는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만약 하나님이 베스를 구해주신다면 난 다시는 불편같은 거 하지 않겠어. 맥그가 말했다. 하나님이 베스를 구해주신다면 나는 일생동안 신을 사랑하며 성기겠어. 저도 언니처럼 힘주어 말했다. 마음이란 것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아프니까 말이야. 맥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니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라면 난 어떻게 살아나갈지 자신이 없어. 조은은 완전히 힘이 빠진 듯했다. 이때 시계가 10시를 알렸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베스를 보았다. 베스의 창백한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았다. 집안은 지죽은 듯 고요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침묵을 깨뜨리는 가벼운 바람소리 뿐이었다. 해노는 지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에게 찾아진 불길한 그림자를 본 사람은 이 둘뿐 이었다. 한 시간이 지났다. 로리가 기차역으로 떠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한 시간이 지났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눈보라 때문에 늦는 것은 아닐까 도중에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워싱턴에서 커다란 불행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가엾은 두 자매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새벽 두시가 지났을 때 창너머로 고요한 눈에 덮인 바깥 경치를 바라보던 존은 침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자 뒤돌아 보았다. 매그가 어머니의 안락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베스가 죽은 거야. 매그는 나에게 말하는 게 두려운 거야. 존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몸에 냉수를 뒤집어쓴 것 같이 소름이 끼쳤다. 존은 즉시 자기 의자로 돌아갔다. 흥분한 조의 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비쳤다. 베스의 귀여운 얼굴은 열로 신음하던 고통의 빛도 완전히 사라졌고 창백하고 온화하게 최후의 잠이 든 것만 같았다. 조는 울거나 슬퍼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다. 자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귀여운 동생 위에 몸을 굽히고 그 축축한 이마에 진심어린 키스를 하고 가만히 속삭였다. 잘가 베스 안녕 이 기척에 잠이 깼는지 해너가 얼른 일어나 침대로 달려가서 베스를 바라보며 손목을 지어보고 입술과 귀에 손을 댔다. 그러고 그러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의자에 주저앉아 몸을 흔들며 엉엉 울면서 말했다. 드디어 열이 내렸구나. 편히 자고 있다. 몸에 땀이 나고 호흡도 편안해졌어. 고마운 일이야. 신의 덕택이지. 맥우와 조는 이 기쁜 소식을 도저히 믿지 못했으나 뱅크스 선생이 왔으므로 틀림없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통 때는 별로 웃지 않던 선생도 이때만은 싱글싱글 웃었다. 의사는 두 자매에게 아버지 같은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단다. 베스는 이것으로 고비를 넘기게 될 거야. 집안을 조용히 하고 잘 재우도록 해요. 그리고 눈을 뜨면 먼저 먹일 것은 무엇을 주라는 의사의 그 다음 말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 두 자매는 어두운 현관으로 살그머니 나가 계단에 앉아 서로를 꾹 끌어안았다. 너무 기뻐 가슴이 벅차 올랐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충실한 해노로 붙어도 키스와 포옹을 받으러 방에 들어오니까 베스는 언제나와 같이 한쪽 손을 뼈 밑에 대고 자고 있었다. 그 불안한 그림자도 가시고 호흡도 조용해져 바로 지금 푹 잠든 것 같았다. 언니 이제 엄마만 돌아오신다면 겨울밤이 조금씩 밝기 시작했을 때 조가 말했다. 이것봐 조 맥은 반쯤 피기 시작한 흰 장미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이 장미 말이야 베스가 만일 그 먼 곳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내일 손에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밤사이에 피었구나. 꽃병에 꽂아서 여기 놓아두어야겠어. 베스가 눈을 뜨면 맨 먼저 엄마의 얼굴과 이 예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말이야. 맥과 조는 이 길고 슬펐던 불침번을 끝내고 퉁퉁 부은 눈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다. 마치 동아의 나라 같아. 맥은 미소 지으며 눈부신 설경을 커튼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저 소리 들리지? 조가 뛰어올랐다. 틀림없이 아래층의 출입구에 벨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해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자 아가씨들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마침내 오셨어요. 고백하는 이야기 어머니와 딸들이 만났을 때 모습을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그와 같은 한때를 갖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글로 나타내기란 아주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진정 행복이 넘쳐 흘렀다는 것과 매그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여기에서 말하고 나중은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려고 한다. 베스가 회복으로 향하는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가 바라는 대로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몸이 무척 세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슴벅찬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소지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는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의 팔에 몸을 기대고서야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 베스는 또다시 정신없이 잠들어버렸으나 자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 야인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딸들은 어머니를 보살피기에 바빴다. 해나는 기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여행에서 돌아온 부인이 깜짝 놀랄만한 맛있는 아침식사를 그릇에 담았다. 메그와 존은 효도하는 뜻으로 열심히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며 아버지의 차도와 브루크 선생이 뒤에 남아 간병해주겠다고 약속한 건 폭설로 기차가 연착한 건 피로와 걱정과 추위로 몹시 지쳐 도착했을 때 로리가 밝은 얼굴로 마중을 나와 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는 등 나직하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날은 참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날이었다. 밖은 환히 빛났으며 집안은 고요했다. 병간으로 지쳐 모두 잠들어 있어 마치 안식일 같았다. 해노는 입구를 지키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맥와 존은 무거운 짐을 죄다 벗어놓았다는 안도감으로 편안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마치 브이는 베스의 침대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큰 의자에서 몸을 쉬며 몇 번이고 일어나 다시 되찾은 보물을 애지중지하듯 귀여운 아이를 바라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가만히 안아보기도 했다. 그 무렵 로리는 에이미를 위로하려고 서둘러 달려가 실로 멋지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는데 마치 백모님이 에이미보다 오히려 코를 훌쩍거리며 이때만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즉시 눈물을 그치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로리는 훌륭한 작은 숙녀답 라고 말하며 칭찬했고 마치 백모도 마음으로는 그것에 찬성했다. 그날 밤 맥그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여행해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다. 조는 살그머니 백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보자 뭔가 난처한 기색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잠시 서있었다. 왜 그러니 조? 마치 부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듯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맥에 대해서 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세요? 네 언니에 대해서 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베스가 자고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말하렴. 엄마에게 모두 털어놔봐. 혹시 그동안 모파트 댁의 아들이 온 건 아니겠지? 마치 부인은 약간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만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온다면 집안에 들여놓지도 않고 쫓아버릴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팔끝에 앉았다. 엄마 지난 여름에 맥은 노렌스 댁에서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짝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 우리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부르크씨가 그걸 갖고 있다고 로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조끼 호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떨어뜨려서 로리가 놀려주었더니 부르크씨가 맥을 좋아하지만 아직 어리고 자기는 가난하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고백했대요. 엄마 정말 큰일 났죠. 조 넌 맥우드 부르크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마치 부인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엄마 난 그런 시시한 연애 같은 거에 대해선 잘 몰라요. 조는 흥미와 경멸이 묘하게 뒤섞인 것 같은 이상한 표정으로 큰소리를 질렀다. 뭐 소설에서는 그런 처지에 놓인 여자애들이 깜짝 놀라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멍청해지거나 야위기도 하고 바보같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맥우언니에게는 그런 증세가 전혀 없고 보통 때처럼 꼬박꼬박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말을 할 때도 정면으로 날 보고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요. 그럼 맥은은 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니? 누구요? 브루크씨 말이야. 엄마는 이제 존이라고 부르고 있어. 병원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부르는 버릇이 붙어버렸지 뭐니. 그 사람도 그러는 편이 좋다고 하더라. 엄마는 벌써 그 사람 편이군요. 아버지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버리지 않고 만약 맥우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결혼시킬 작정이죠? 엄마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첨하고 엄마를 도와준 건 모두 엄마를 구슬리기 위해서예요. 좀 비겁해요. 존은 몹시 성이 나서 머리칼을 잡아당겼다. 존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란다. 존은 로렌스 씨의 부탁을 받고 엄마와 같이 가게 된 거야. 게다가 아버지 시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람이 좋아졌단다. 그 사람은 맥우에 관해서도 솔직하고 훌륭한 태도로 남자답게 전부 고백했단다. 맥우를 사랑하고 있지만 결혼을 신청하기 전에 아주 살기 좋은 집을 갖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저 맥우를 사랑하는 것과 맥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해 달라고 했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맥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 달라고 했단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청년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단다. 하지만 맥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혼하는 건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다. 엄마 물론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어리석어요.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위험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군요. 아, 내가 언니와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엉뚱한 생각에 마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으나 그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예, 조. 엄마는 널 믿고 털어놓은 거지만 맥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존이 돌아오면 두 사람을 주의깊게 잘 살펴보자. 그러면 존에 대한 맥우의 마음도 잘 알 수 있을 거야. 엄마, 틀림없이 언니는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그 예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할 거예요. 언니는 아주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 언니를 정다운 눈으로 보면 금세 양지바른 곳에 놓아둔 버터처럼 녹아버릴 거라고요. 엄마, 사실은요, 언니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짧은 보고를 엄마에게서 온 편지보다도 몇 번이나 대풀이해서 읽었는걸요? 게다가 언니는 다갈색 눈을 좋아해요. 엄마, 언니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평화도 재미있는 일들도 즐거운 달란함도 끝장이라고요. 언니는 그 사람한테만 열중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언니에겐 내가 전혀 필요치 않을 거예요. 브루크 씨는 틀림없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언니를 데려가고 우리 가족에게 구멍을 내버릴 거예요. 존은 무릎 위에 턱을 얹고 그곳에 있지도 않은 존에게 괘씸하다는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마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존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도 싫으신 거죠? 아 다행이다. 엄마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그리고 언니에겐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조 한숨을 쉬어서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모두 남자와 가정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고 옳은 일이야. 다만 엄마는 될수록 오랫동안 딸들을 옆에 두고 싶은데 이렇게 빨리 너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야. 맥은 아직 열일곱이고 존이 그 애를 위해서 집을 만들기에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야. 아버지도 나도 맥이 스무살이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약혼이나 결혼은 시키지 않기로 했어.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면 기다릴 수 있을 거고 기다려보면 그게 진정한 애정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다. 맥은 착실한 애니까 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야. 예쁘고 마음이 고운 애니까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게 잘되면 좋겠는데. 엄마 언니를 돈 많은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곳에서 끊기자 조가 물었다. 조 돈이란 좋은 거고 도움이 되는 것이야. 엄마는 딸들이 돈 때문에 곤란을 받거나 돈에 너무 욕심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 존이 좋은 직업을 갖고 착실이 생활에서 빚지지 않고 맥을 행복하게 할 만큼의 수입이 있기를 바랄 뿐이란다. 엄마는 딸들이 굉장한 재산이나 상유의 지위나 명성을 얻는 건 크게 바라지 않아. 하기는 만일 지위와 돈이 참된 애정과 인격과 함께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행운을 기뻐하겠지. 하지만 엄마의 경험에 의하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다소 부족하면서도 검소한 가정에서 맛보는 일이 훨씬 많은 거란다. 나는 맥가 검소하게 자기 생활을 시작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야. 틀림없이 맥는 좋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풍요롭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조 그게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야. 엄마 잘 알았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난 언니한테 실망했어요. 엄마 왜냐하면 말이죠. 난 언니가 로리와 결혼해서 일생을 호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려고 몰래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언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동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는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조 로리는 맥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아주 조금이에요 엄마. 게다가 로리는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키도 크거든요. 그럴 생각만 있다면 태도도 어른처럼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부자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아 정말 내 계획이 틀어진 게 아쉬워요 엄마. 예 조 로리는 아직 어린애인데다 맥에게는 무리라고 생각해. 멋대로 계획 같은 건 하지 말아라. 결혼은 시간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맡겨두면 되는 거야. 그런 일에 참견은 그물이다. 괜히 소중한 우정을 해치지 마. 네 엄마 알겠어요. 머리에 다리미라도 얹어놓고 그걸로 모두 성장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꽃망울은 장미가 되고 새끼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가 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군요. 정말 슬퍼요. 조 다리미랑 고양이가 어떻게 됐다고? 맥 그가 다 쓴 편지를 손에 들고 들어오며 울었다. 아 그냥 시시한 얘기를 했을 뿐이야. 난 잘 거야. 언니는 나중에 와. 존은 용수철처럼 구부렸던 팔다리를 폈다. 맥 아주 깨끗이 잘 썼구나. 존에게도 엄마가 안부전한다고 말해주렴. 마취 부인은 편지를 잠깐 들여다보고 맥 에게 되돌려주며 말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존이라고 불러요? 맥 맥 맥 순진한 눈으로 싱끗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 한다.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마치 자식같이 행동해주고 우리도 그가 아주 좋은 걸? 마취 부인은 딸의 태도를 주의깊게 살폈다. 기뻐요, 엄마. 그분은 아주 외로워 보이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요. 맥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딸이 가버리자 마취 부인은 만족스러우면서도 무언가 아쉬운 듯이 혼자 중얼거렸다. 맥은은 아직 존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오래지 않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지. 다음 날 존은 울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슴에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했고 아무래도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맥은은 재빨리 눈치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 반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묻지 않으면 틀림없이 조 편에서 모두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맥은은 적지 않게 놀랐다. 게다가 그날의 존은 자기가 마치 언니의 보호자나 되는 듯한 태도로 그렇기 때문에 끝내 맥은은 화를 냈고 그럼 마음대로 하라면서 일부러 점잠 빼는 태도로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를 돕기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존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마치 부인이 베스의 간병력을 맡아 지금까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조에게 휴가를 주었기 때문이다. 에이미도 없었으므로 놀 상대라고는 놀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놀이가 왠지 두려웠다. 아무튼 놀이는 못 말릴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비밀을 들킬 염려가 있었다. 사실 조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로였다. 이 장난꾸러기 소녀는 조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는 즉시 그것을 캐내기 위해 조를 공경에 빠뜨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치있는 말을 걸어오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놀리고 위협하고 꾸짖고 그러고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표정으로 안심하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도록 꾸미거나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마침내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그 비밀이 맥과 브루크 선생의 관계되는 것임을 알아내고서야 만족했다. 그리고 자기 선생인 브루크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은 것에 붕괴했다. 이렇게 자기가 무시당한 이상 한 번 보복을 해주리라고 머릿속으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맥은 아버지의 귀가를 앞두고 아버지를 맞을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전혀 맥답지 않게 변해버렸다. 누가 말을 걸면 깜짝 놀라고 쳐다보면 얼굴을 불키는가 하면 말없이 앉아 겁먹은 눈초리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조가 물어도 내버려 두라고만 할 뿐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언니가 아무래도 느끼고 있는가 봐요. 연애에 대한 걸 말이에요. 분명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언절부절못하고 화만 내고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구석에서 멍청이 울적해하고 있는 걸요. 글쎄 요전엔 언니가 그 사람한테서 받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부르는 것처럼 존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양깁이 꽃처럼 새빨개지는 거예요. 엄마, 어떡하면 좋겠어요? 존은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 태세였다. 예, 조, 기다려보는 도리밖에 없지.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니, 편지야.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로리는 내 것에는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그 다음날 존은 작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며 말했다. 그리고 마취부인과 조가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맥그가 놀란 듯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마취부인과 조가 맥그에게 달려갔다. 맥그는 겁먹은 얼굴로 편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왜 그러니, 맥그? 어머니는 놀라 외치며 다가갔고 조는 언니의 마음을 산란하게 한 그 편지를 낚아채려고 했다. 엄마,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조, 어째서 넌 이런 지독한 짓을 하는 거니? 맥그는 가슴이 터지기나 한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난 아무 짓 안 했어, 언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는 어하니 벙벙해서 되물었다. 맥그의 온화했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맥그는 꾸깃꾸깃해진 편지를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 조를 향해 획 던지고 힐책하듯 이렇게 말했다. 조, 내가 썼잖아, 이 편지. 그리고 그 못된 사내에가 도와준 거야. 정말 너희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 이런 비혈하고 지독한 짓을 잘도 하는구나. 조는 어머니와 함께 낯선 필적으로 쓰여진 그 편지를 읽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에 언니의 외침은 거의 듣지 않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있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거린 양. 저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의 운명을 알아야겠습니다. 아직 양친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틀림없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렌스 씨는 제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님이요.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겠죠. 하지만 아직 집안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주시고 그저 놀이를 통해서 한마디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존으로부터 와 저 악당 내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보복을 한 거예요. 아주 혼내줘야겠어요. 로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 사과시키겠어요. 존은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치 벌이라도 세울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를 제지하고 평소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엄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있거라, 조. 먼저 너부터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해. 너는 자주 장난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었지? 아니에요, 엄마.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이런 편지 본 적도 없어요. 맹세코 몰라요. 조의 여조가 너무 진지했으므로 두 사람은 조의 말을 믿기로 했다. 만약 내가 도와주었다면 더 능숙하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부르크 씨의 인품으로 봐서 이런 걸 쓸지 안 쓸지 알만 하잖아요. 조는 더럽다는 듯이 편지를 집어던지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분의 글씨 같았어. 맥은 손에 든 다른 편지와 비교하며 말했다. 맥은 너 설마 답장을 보낸 건 아니겠지? 마치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보냈어요, 엄마. 맥은 수치심을 참지 못해 다시 얼굴을 감쌌다. 와, 정말 큰일 났네. 그 못된 애를 끌어다가 자백시키고 혼내줘야겠어요. 와,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조는 문 쪽으로 다시 뛰쳐나가려고 했다. 조, 그만두고 이 일은 엄마한테 맡겨. 생각보다 사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맥은 그리고 맥은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보렴. 마치 부인은 맥은 옆에 앉아 한 손으로는 조를 뛰어나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사람한테서 온 편지는 로리를 통해서 받았어요. 로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맥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난처했어요. 엄마에게 즉시 말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브루크 씨를 아주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고 2, 3일 비밀로 해두어도 꾸짖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엄마, 어떡해요? 부끄러워서 두 번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맥, 그래서 넌 뭐라고 답장했니? 마치 부인이 물었다. 그저 아직 내가 너무 어리고 어머니에게 비밀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쪼록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리고 친절은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당분간은 당분간은 친구로서 그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하자고 답장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치 부인은 과연 내 딸이다 싶은 듯 미소 짓고 조는 손뼉을 치며 조는 손뼉을 치며 좋아서 외쳤다. 와, 언니는 정말 생각 깊은 인간의 본복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언니? 전혀 다른 필체의 편지를 보내서는 그런 러브레터 따위는 쓴 기억이 없고 틀림없이 장난 좋아하는 동생 조가 내 이름을 일부러 사용했을 거라고 했어. 친절하고 정중한 편지였지만 얼마나 부끄럽든지 부끄럽든지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어. 맥은 절망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기댔고 조는 놀이를 욕하면서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을 멈추고 두 통의 편지를 들고 찬찬히 비교하더니 딱 잘라 말했다. 내 생각인데 부르크 씨는 이 두 통의 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둘 다 로리가 쓴 거야. 내가 비밀을 밝히지 않으니까 나한테 큰소리 쳐보려고 언니한테 편지를 쓴 거야. 조, 이제 됐다. 맥은은 내가 위로할 테니까 가서 로리를 불러와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장난을 즉시 중단시키도록 해야겠어. 조가 나간 다음 마치 부인은 맥에게 부르크 선생의 속마음을 차분하게 얘기해 주었다. 맥은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떠니? 너에게 그가 집을 마련해 줄 때까지 기다릴 만한 애정이 있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약속하지 않고 그냥 두겠니? 엄마 나는 너무 놀라서 애인이고 뭐고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쩌면 평생 맥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목소리를 떨었다. 엄마 만약 존이 아직 이런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조나 로리에게도 입을 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속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바보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들 해요. 평소에는 온순한 맥이가 이렇게 화를 내며 이 못된 장난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을 보고 마치 부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의할 것을 약속하며 맥을 위로했다. 로리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리자 맥은 즉시 서재로 가버렸고 마치 부인이 혼자서 범인을 면접했다. 존은 혹시라도 로리가 오지 않을까 봐 어떤 용무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닫고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리고 서있었다. 때문에 그가 곧 범인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존은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죄인이 도망칠지도 몰라 현관 복도에서 감시병처럼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30분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들려왔는데 어머니와 로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딸들은 알 수 없었다. 딸들을 불러들였을 때 존은 어머니 옆에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얼굴로 서있는 로리를 보고 금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얼굴에 나타내지는 않고 아직 화난 척했다. 맥은 로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제를 받아들이고 브루크 선생이 이 장난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겨우 안심했다. 절대로 이 일을 브루크 선생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로리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빌었다. 용서해주겠어요. 하지만 로리 정말 신사덮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나는 로리가 이렇게 음엄하고 못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맥은은 마음의 동요를 숨기기 위해 상대방을 남으라는 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못된 짓이었습니다. 한 달쯤 맥그가 상대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 용서해주시는 거죠. 로리는 듣는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어조로 양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바라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에게 찡그린 얼굴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맥그는 사죄를 받아들였고 마취 부인도 엄하게 대하려 했으나 로리가 명예를 손상받은 소녀 앞에서 어떤 벌을 받아서라도 자기 죄를 숙제하겠다고 하자 얼굴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조는 이 정도에서 마음이 움직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러 새침한 표정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로리는 한두 번 조를 흘끔거리며 살피다가 용서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약이 올랐는지 마취 부인과 맥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에게는 고개만 끄덕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로리가 가고 난 다음 금세 조는 좀 더 상냥한 태도로 대했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했다. 한편 장난은 진짜 효과가 있었다. 설사 딴 사람들이 잊었다고 해도 맥그만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맥은 두 번 다시 그 사람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으나 항상 그 사람을 생각했고 그 생각은 전보다도 심해져 꿈에서까지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언젠가 조가 우표를 찾기 위해 언니의 책상을 뒤지고 있을 때 브루크 부인이라고 갈겨 쓴 종이쪽지를 발견했다. 조는 자기도 모르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그 쪽지를 불속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어쨌든 로리의 장난으로 인해 마음속 깊이 슬픈 날이 더욱더 빨리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찾아온 행복 폭풍이 지나간 뒤에 개인 날씨처럼 그로부터 수주일 동안은 무척 평화로웠다. 아버지와 베스의 병세는 차츰 회복되었고 아버지는 내년 초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베스도 서재 소파에 하루종일 앉아있을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고양이들과 놀다가 오래지 않아 인형옷을 만들기도 하며 혼자서 놀게 되었다. 전에는 그렇게도 부지런하게 일했던 손발이 굳어지고 힘도 빠졌기 때문에 매일 집안을 산책하는 것은 조가 굿센팔로 도와주고 있었다. 맥은 베스를 위해 하얀 손을 까맣게 만들거나 불에 대기도 하면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모디들 예전처럼 각가지 기발한 계획들을 생각해냈다. 그중에도 조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년과는 달리 특별히 기쁘니까 축하도 특별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해서 가족들을 크게 웃겼다. 로리도 조처럼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부류라서 만약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활옥불을 피우고 불꽃을 올리며 개선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번 언쟁을 되풀이한 끝에 이 꿈같은 일만 생각하는 두 사람은 마침내 모두에게 무시당해 맥이 빠진 얼굴로 돌아다녔다. 그래도 두 사람만 있을 때에는 서로 무언가를 상의하면서 큰 소리로 웃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맥풀린 얼굴도 무슨 꿍꿍이 속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드물게 따뜻한 날이 5,6일 계속되며 멋진 크리스마스를 예고했다. 모두들 모든 일이 대성공으로 끝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서 이제 곧 모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지가 왔다. 배수도 그날 아침 전에 없이 기분이 좋아져서 어머니가 선물로 준 빨간 부드러운 모직 실내복을 입고 조와 로리가 주는 선물을 보러 창가에 까지 떠받들여져서 갔다.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두 사람은 자기들의 명예를 건 듯 솜씨를 보였다. 마치 장난꾸러기 작은 여정처럼 남들 몰래 밤새 움직여서 재미있고 놀라운 것을 마법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마당 가운데에는 굉장히 큰 누나가시가 서있었다. 호랑가시나무 관을 쓴 채 한쪽 손에는 과일과 꽃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또 한쪽 손에는 새 악보를 말아들었다. 무지개라도 해도 속을 것 같은 모포를 차가운 어깨에 걸치고 입술에는 핑크빛 종이도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조와 로리가 베스에게 보내는 선물이었다. 그것을 보고 베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로리는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운반하느라 몹시 바쁘게 뛰어다녔고 조는 아주 우스운 연설을 하며 그 물건을 건네주었다. 베스는 흥분히 가라앉자 휴식을 위해 조에게 이끌려 서재로 갔다. 언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 아버지만 여기 계시다면 한 방울의 행복도 더 필요 없어. 나도 그래 베스. 언니들 정말 나도 그래. 에이미는 언니들의 흉내를 내며 말했다. 얘들아 물론 나도 그래. 이번에는 맥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맥는 생전 처음으로 로렌스 노인이 꼭 받아달라고 해서 받은 비단옷의 은빛 주름을 쓰다듬고 있었다. 얘들아 엄마도 참 기쁘단다. 마취 부인 역시 기쁜 표정으로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지고 베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전에 딸들이 가슴에 달아준 회색과 금빛 밤색과 갈색에 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브루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날 그날을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세상에도 때로는 마치 즐거운 전설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큰 위안을 주는 법이다. 모두들 행복해서 이제 한 방울밖에 행복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한지 삼십분 후에 그 한 방울이 찾아왔다. 로리가 응접실의 문을 열고 쓱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억제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기쁨 때문에 목소리까지 이상해져서 목이 맨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모두들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되게 여러분에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로리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대신 얼굴까지 목도리를 감은 키 큰 남자가 또 한 사람의 팔에 기대어 나타났다. 그 남자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았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모두가 달려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참 동안에 소동이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마치시는 귀여운 내쌍의 팔에 껴안겨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존은 창피하게도 정신이 멍해져서 벽장 앞에서 로리의 간호를 받는 형편이었다. 브루크 선생은 흥분에 겨워 맥에게 키스해버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새침 떼기 에이미도 의자가 뒤집어진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장화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애처로운 광경이었다. 가장 먼저 흥분을 가라앉힌 마치 부인은 한쪽 손을 올리고 모두를 제지했다. 얘들아 베이스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벌써 늦었다. 서재의 문이 쓱 열리더니 귀엽고 빨간 실내복이 입구에 나타났다. 환희가 그 힘없는 손발에 힘을 준 것이다. 베스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나중은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모두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지난 날의 괴로움을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만이 남았다. 마치 부인은 브루크 선생에게 남편을 성심껏 돌봐준 데 대한 인삿말을 했고 마치 씨를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브루크 선생은 놀이를 데리고 허둥대며 돌아갔다. 아버지와 베스는 나란히 알라 기자에 앉아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끝이 없었다. 마치 씨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던 것과 날씨가 좋아져서 의사가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준 이야기 브루크 선생이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것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청년이라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춘 마치 씨는 날로불을 거칠게 휘젓고 있는 매그 쪽을 보고 부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듯이 눈짓을 해보였다. 마치 부인은 가만히 머리를 끄덕여 보이며 별안간 뭐라도 드시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다.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 그 이유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존은 그 이유를 깨닫고 환한 얼굴로 포도주와 쇠고기 수프를 가지러 가려고 문을 탕 닫고 주멀거렸다. 난 갈색 눈을 가진 존경할 만한 청년 같은 건 아주 싫다고.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 차려진 크리스마스 식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성대한 만찬이었다. 해너가 뱃속에 여러 가지를 다져 넣고 누르스름하게 구워 많은 장식을 붙인 칠면조는 무척 훌륭했다. 건포도가 든 푸딩은 너무 맛있어서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렸다. 젤리도 너무나도 맛있게 되어 에이미는 꿀단지에 들어간 벌처럼 정신없이 먹었다. 로렌스 노인과 로리도 이 만찬에 초대되었다. 브루크 선생도 함께 왔다. 조가 무서운 얼굴로 그를 계속 노려봤기 때문에 로리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두 개의 안락의자가 테이블 맨 윗자리에 놓여졌고 그곳에 아버지와 베스가 앉아 닭과 작은 과일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다. 일동은 건강을 추건하면서 건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흔히 말하는 추억담을 말하기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썰매놀이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딸들이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일찍 돌아갔다. 추위가 캄캄해질 무렵 이 즐거운 일가는 난로에 둘러앉았다. 참 바로 일년 전이야. 우리들은 초라한 크리스마스를 맞았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불평했었지. 생각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조가 입을 열었다. 돌아보면 즐거운 일년이었어. 맥은 난로를 응시하면서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훌륭한 태도로 브루크 선생과 응대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마치 씨는 자기 주위에 모여있는 정답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인생은 아름다워 여왕벌 주위에 모이는 꿀벌처럼 어머니와 딸들은 다음날도 아버지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눈도 떼지 않고 줄곧 아버지 옆에서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두의 행복은 이제 아주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언니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부부는 맥을 볼 때 걱정스러운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존은 벼랑간 심각한 표정으로 브루크 선생이 있고 현관에 두고 간 우산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맥은 왜 그런지 멍해서 부끄러운 듯 가만히 있다가 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존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다. 오후에 로리가 지나가다 창가에 있는 맥을 보고 눈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가슴을 두드리며 머리를 쥐어짜는 신용을 하다가 손을 내밀어 무언가 기원하는 모습을 해보였다. 맥을 맥을 이상한 흉내내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니까 손수건을 꺼내 마치 눈물을 닦는 듯한 동작을 하며 아주 희망을 잃은 듯 비실비실 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런데 저 장난꾸러기가 왜 저런 짓을 할까 하고 맥은은 모르는 척 웃으면서 말했다. 언니 정말 몰라서 그래? 언니의 존이 지금 저 상태라는 거야. 가슴 아프지? 존은 격렬하는 틀어 말했다. 조 나의 존 어쩌고 하지마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니까 그러나 맥은은 그 이름의 여운이 좋았던지 다시 말했다. 조 더 이상 날 난처하게 만들지마 그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저 친구로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내면 되는 거야. 언니 그렇게는 안 될걸?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게다가 로리의 장난이 언니의 기분을 아주 망쳐버렸어. 나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언니는 정과 아주 달라졌어. 나한테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 언니를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러기는 커녕 참을 작정이야. 하지만 빨리 결말이 났으면 좋겠어. 우물쭈물 기다리는 건 싫다고. 그러니까 만약 결혼할 작정이라면 빨리 결정해버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는데 내 쪽에서 어쩔 수 없잖아. 또 내가 내가 너무 어리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맥은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면서 묘한 미소를 띄었다. 너무 어리다는 점에서는 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는 듯이 보였다. 언니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딱 잘라서 싫어요라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울어버리거나 얼굴이 빨개져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게 뻔해. 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도 겁쟁이도 아니야. 나도 해야 할 말은 알고 있어. 뜻밖의 당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다 계획하고 있다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난 빈틈없이 준비해두고 싶은 거야. 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준 맥의 여유있는 모습을 보고 무의식 중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빨갛게 또는 엷게 뺨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빛깔과 마찬가지로 맥에게 잘 어울렸다. 언니 그게 어떤 건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겠어? 조는 언니에 대한 존경을 되살리며 물었다. 알려줄게. 넌 열여섯 살이고 이제 내가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도 좋은 나이야. 나의 경험이 언젠가는 너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남이 그런 문제로 안달하고 있는 걸 보는 건 재미있지만 나 자신은 시시해서 할 수 없어. 조는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거야. 만약 내가 누군가가 아주 좋아지고 그 사람도 널 좋아하게 되면 말이야. 맥은 평소처럼 오솔길 쪽으로 눈길을 주며 말했다. 언니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얘기해 준댔잖아. 조는 금세 언니의 작은 공상을 깨뜨렸다. 침착하게 딱 잘라 말할 작정이야. 감사합니다. 브리크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씀 마시고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요. 하고 말이야. 언니 그건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 언니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 정도로는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책에 나오는 시련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언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가 싫어서 틀림없이 항복하고 말걸? 예 그렇지 않아. 난 단단히 마음을 결정하고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맥그가 일어나 당당히 나가는 장면을 연습하려고 하는 순간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맥그는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한 시간에 바느질을 끝내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서둘러 바느질을 시작했다. 존은 갑자기 변한 언니의 태도에 웃음이 나왔지만 누군가가 문을 가만히 두드렸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을 맞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병세도 궁금해서요. 브루크 브루크 선생님은 상기된 두 얼굴을 보고 좀 당황해하며 말했다. 우산은 건강하십니다. 아버지는 우산 꼬지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우산께 당신이 오셨다는 걸 알리고 오겠습니다. 당황한 존인 우산과 아버지를 혼동해서 말해버렸다. 그리고 맥우가 아까처럼 말을 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방을 빠져나갔다. 조가 나가자 맥우는 문쪽으로 걸어가면서 꺼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좀 앉으세요. 모셔오겠습니다. 가지 말아주십시오 마거릿. 제가 두렵습니까? 브루크의 감정이 상한 것 같이 보이자 맥우는 자기가 뭔가 신뢰되는 행동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그에게서 지금까지 마거릿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지만 막상 불리고 보니 정말 자연스럽고 정답게 들린다는데 내심 놀랐다. 그래서 친하고 허물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벽이 없는 태도로 손을 내밀며 감사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어째서 당신을 두려워하겠어요.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기에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인사드려야 좋을지 말해볼까요? 브루크는 맥그가 내민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꾹 잡고 다갈색 눈에 애정을 담아 맥그를 내려다보았다. 맥그는 가슴이 두근거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브루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듣지 않는 편이 맥그는 겁먹은 듯한 얼굴로 손을 빼려고 했다. 마거릿 당신을 난처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제게 호의를 갖고 계신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브루크가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침착하고 훌륭하게 의사 표시를 할 때였다. 그런데 맥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씨에 당해도 말할 수 있도록 전부터 준비해온 말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것도 아주 간혈픈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존은 이 바보같은 짧은 대답을 듣기 위해 몸을 굽혀야만 했다. 하지만 존에게는 이런 대답이라도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들을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만족스러운 그 두툼한 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맥그의 손을 꾹 잡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어조로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생각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꼭 알고 싶습니다. 제 사랑에 언제쯤 응답이 올지 알기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어째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상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분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도 날 좋아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맥 기다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존은 맥의 말을 가로막듯이 말하고 다른 한쪽 손도 잡아버렸기 때문에 맥은 존이 들여다보는 얼굴을 이제 숨길 수가 없었다. 브루크의 목소리는 아주 철양하고 간청하는 듯이 들리기도 했으나 맥은 힐 끝 그를 정답고 즐거운 듯하며 성공을 의심치 않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이것이 맥을 자극해버렸다. 그녀는 언젠가 애니 모파트가 가르쳐준 여인이 교태를 부리거나 남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장난스런 방법들이 생각났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남성을 휘어잡아 보고 싶은 욕망이 느닷없이 일어난 것이다. 맥은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내키는 대로 양손을 빼더니 토라진 듯이 말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제발 저를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가야께도 브루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언짢아 하는 맥을 본 적이 없었다. 아까까지 공중에서 꿈꾸고 있던 아름다운 성이 귀전에서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기분에 몹시 당황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입니까?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놓는 맥을 뒷조치면서 브루크가 물었다. 네 물론 진심이고 말고요. 이런 일로 괴로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너무 빠르고 저도 이런 건 싫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맥을 절 조롱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편이 저도 고맙겠어요. 연인을 약올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므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맥가 말했다. 브루크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맥가 동경하는 소설의 남자 주인공 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설 속의 인물과는 달리 이마를 치거나 방 안을 빙빙 돌지 않고 그저 침통한 표정으로 맥을 응시하며 서있을 뿐이었다. 너무나도 괴로워 보였기 때문에 맥은 무의식 중에 동정심이 일어났다. 만약 이 절박한 상황에 백모님이 절릉거리며 들어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었다. 노부인은 바람 쐬러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놀이로부터 조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조카를 만나기 위해 마차로 즉시 달려왔다. 가족들은 안쪽에서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그들을 깜짝 놀래주자고 살그머니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백모님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 매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펄쩍 뛰고 브루크는 허둥지둥 서재로 달아나버렸다. 매그 도대체 무슨 일이냐 노부인은 새파랗게 질려 도망가는 젊은 남자와 얼굴이 새빨개진 아가씨를 번갈아보고 지팡이를 탕탕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친구예요.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매그는 속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 그건 알고 있다. 마치 백모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지껄였길래 너를 모란꽃처럼 빨개지게 한 게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군. 자 무슨 일인지 어디 나에게 말해봐. 백모는 또다시 지팡이로 마루를 탕탕 쳤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브루크 씨는 우산을 가지러 온 거예요. 맥은 대답하면서 내신 브루크가 우산을 갖고 요령있게 집을 나가주었기를 바랐다. 브루크라고? 아 그 로리의 가정교사 말이지. 마침 잘됐구나. 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단다. 그래 설마 너 벌써 승낙한 건 아니겠지? 마치 백모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백모님 그분에게 들려요. 어머니를 불러드릴까요? 맥은은 아주 난처해서 말했다. 아니 괜찮다. 그보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 너 그 브루크인가 하는 남자와 결혼할 작정이냐? 만약 그럴 작정이라면 내게서 땡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알겠냐? 잘 생각해야 할 게다. 노부인은 협박하듯이 말했다. 마치 백모님이란 사람은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반발심을 일으키게끔 하는 이상한 일을 잘하고 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씨 굳고 착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심술굳게 굴고는 했다. 매그처럼 젊고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는 특히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다. 만약 마치 백모가 존 브루크의 청원을 받아들이라고 했다면 매그는 틀림없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덮어넣고 좋아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매그는 금세 생각을 바꿔버렸다. 애정과 심술이 뒤엉켜 곧장 결정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까부터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기세로 노부인에게 대담하게 반항했다.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백모님 돈 돈 같은 건 아무쪼록 백모님이 좋아하는 분에게 들이세요. 하고 매그는 굳은 결심을 내보이는 듯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이거 참 놀랐구나. 어른이 모처럼 충고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곧 후회할게야. 애정으로 결합되어도 가난하게 살면 원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게야. 하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애정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할 거예요. 매그는 반박했다. 마치 백모는 안경을 쓰고 매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그가 이런 생각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매그는 이제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용기가 솟은 것 같기도 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자신이 생긴 것 같기도 했다. 기꺼이 존의 편을 들고 그를 사랑할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치 백모는 이야기의 시작이 서툴렀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는 될수록 부드럽게 방법을 달리해서 말했다. 매그 얘야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렴. 나는 친절을 베풀어 말하는 게다. 공연이 출발을 잘못해서 너의 일생이 엉망으로 되는 걸 보고 싶지는 안 너는 좋은 곳에 시집가서 식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부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너의 임무다. 이걸 잘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설사 가난하다 해도 두 분 다 존을 좋아하고 있어요. 내 부모란 사람들은 어린애 만큼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맥은 확고히 대답했다. 마치 백모는 그 말은 못 들은 척 하고 설교를 계속 했다. 그래 그 부르크라는 가난한 남자 부잣집 친척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들만 믿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게다. 특히 돈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은 금세 차가워지는 법이야. 그리고 그 남자 직업은 있겠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로렌스 씨께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한다. 제임스 로렌스라니 그런 변덕쟁이 영감을 믿을 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일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돈도 지위도 직업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보다 고생하려고 하는 게냐. 너는 좀 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생의 반을 기다린다고 해도 이보다 좋은 결혼은 없어요. 존은 좋은 사람이고 현명하고 재능이 있어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의도 갖고 있고요. 틀림없이 잘해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분은 끈기가 있고 용감하기까지 하죠. 모두들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분이 좋아해주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가난하고 나이도 어리고 어리석은데요. 열을 올리며 말하는 맥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 남자는 너에게 돈 많은 친척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게야. 백모님 참 별말씀을 다 하시는 군요. 존은 그런 비열한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백모님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맥은 이 노부인의 지나친 억지게 발끈해서 격렬한 어조로 말했다. 나의 존은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일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겠어요. 가난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분은 절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맥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벼랑간 아직 자기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어쩌면 브루크가 이 모순 투성의 말을 밖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치 백모는 매우 격노했다. 백모님은 이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굉장한 결혼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데다 이 아가씨의 행복한 얼굴이 이 외톨이 노부인으로 하여금 슬프고 심슬궂은 마음이 들게 한 것이다. 좋아. 그렇다면 나는 이 일에서 손을 일체 떼겠다. 넌 아주 버릇없고 고집불통이야. 자신은 모르겠지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될 거다.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다. 너한테 아주 실망했다. 내 아빠를 만날 기력도 없어졌어. 아무튼 결혼해도 너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너의 브루크인가 하는 친구가 뭐 잘 돌봐주겠지. 이것으로 너와는 절연이다. 매그의 눈앞에서 탕하고 문을 닫은 마취 백모는 잔뜩 화가 나서 마차로 돌아가 버렸다. 게다가 노부인은 이 아가씨의 용기마저 함께 아삭아버린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매그는 매그는 브루크에게 안겨있었다. 브루크는 단숨에 말했다.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매그 날 감싸주어 고마워요. 또 마치 백모님 덕택에 당신이 나를 조금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백모님이 당신을 헐뜯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매그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전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여기에서 행복을 맛보아도 될까요? 브루크가 물었다. 여기에서 다시 미리 준비해둔 거절의 말을 하고 당당히 방을 나갈 기회가 왔지만 매그는 이제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다. 네 여기 있어도 좋아요. 매그는 상냥하게 허락하고 브루크의 조끼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백모님이 돌아간 지 15분쯤 지나 존은 살그머니 아래로 내려가 잠시 응접실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길을 기울여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했기 때문에 만족한 듯 혼자 머리를 끄덕이며 희죽 웃고 혼자 중얼거렸다. 언니가 계획대로 쫓아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은 끝났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어줘야지. 하지만 가엾게도 조는 웃기는 커녕 그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광경을 보고 멍한 채 입도 눈도 크게 벌리고 입구에 못 박혀버렸다. 적을 패배시킨 것을 크게 축하하고 그 보기 싫은 연인을 쫓아버린 강심장의 소유자인 언니를 칭찬할 작정으로 왔는데 이게 이게 웬일인가 그 저기 태연이 소파에 앉아있고 마음이 굳센 언니는 그자의 무릎 위에 착 올라앉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로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다. 실로 조에게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머리에 냉수를 쫙 뒤집어쓴 것 같이 오싹했다. 이 형세의 역전은 참으로 조의 숨통을 막아버렸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두 연인은 뒤돌아보고 우드컨이 서있는 조를 발견했다. 맥은 벌떡 일어나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브루크는 큰소리로 웃어대며 몹시 놀라고 있는 조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의 동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조는 무턱대고 손을 내졌고 한마디도 없이 방을 뛰쳐나가 버렸다. 계단을 뛰어올라가 방으로 뛰어들자마자 비통한 소리를 질러댔다. 엄마 빨리 밑에 가보세요. 존 브루크가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맥 언니도 그걸 기뻐하고 있다고요. 마치 부부는 급히 방에서 나갔다. 조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엉엉 울고 아우성 치면서 베스와 에이미에게 무서운 사건을 들려주었다. 동생들은 그것을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는 두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위로받지 못했다. 그래서 혼자 자기 고민을 끌어안고 다락방에 틀어박혔다. 그날 오후 응접실 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같고 평소 말수가 적은 브루크도 자기의 소원을 분명히 밝히며 장래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모든 계획을 밝히는 그 웅변과 여리에 마치 부부도 참으로 놀랐다. 브루크가 맥을 위해 마련하고 싶다는 낙언에 대해 아직 자세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차 마시는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그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맥을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조도 질투나 우울한 기분은 없어졌다. 에이미는 존의 진심어린 사랑과 맥의 훌륭한 태도에 감동되어 멀리서 두 사람의 미소지어 보였다. 마취 부부는 흐뭇함에 젖어 정답게 한 쌍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마취가 최초의 로맨스가 시작된 탓인지 오래된 식당까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빛나 보였다. 맥우 언니 앞으로는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 못할 거야. 에이미는 앞으로 그리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포즈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 에이미 물론 그런 말은 못하게 됐어. 그런 말 하고 나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 1년도 더 된 것 같아. 맥의 표정은 멀리 꿈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슬픔의 뒤를 이어서 기쁨이 오는 것 같구나. 엄마에게는 그 전환이 이제 시작된 것 같구나. 마취 부인이 말했다. 어느 가정이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애가 가끔 있는 법인데 우리들에게는 지난 1년이 그랬어. 하지만 결국 순조롭게 끝났구나. 내년도 좋은 해이기를 조가 중얼거렸다. 조로서는 눈앞에서 맥의가 남에게 열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조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성미여서 어떻게든 그 애정을 잃거나 그것이 강조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저는 내후년이 더욱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좋은 해가 되도록 해보이겠습니다. 하고 브루크는 이제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맥에게 미소지어 보였다. 그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결혼식을 고대하고 있는 에이미가 말했다. 그 준비가 끝날 때까지 배워두어야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내게는 오히려 짧은 기간이야. 맥은 상냥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맥은 그저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떠 막 했습니다. 하고 존은 그 시작으로 맥가 떨어뜨린 냅킨을 주워주었다. 그것을 보더니 존은 다시 못마땅해져서 머리를 저었다. 마침 그때 현관에서 탕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안심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드디어 로리가 왔네. 아 이제 좀 그럴듯한 대화를 할 수 있겠군. 그러나 그것은 조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활기 있고 들뜬 걸음으로 들어온 로리는 존 브루크 부인을 위해서 라고 쓴 커다란 홀레용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스스로 자기의 멋진 솜씨로 이 사건이 잘 결말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브루크 선생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요. 일단 마음 먹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관철하고야 말잖아요. 로리는 꽃다발을 내밀며 축하의 말을 했다. 칭찬해 주어서 고마워. 앞날에 좋은 징조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줘. 브루크는 지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장난꾸러기 학생 로리에게도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물론이죠. 설사 지구 끝이라고 해도 가겠어요. 그런데 조 조 조 조 별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지 않군. 왜 그러죠? 로리는 조의 뒤를 쫓아가면서 물었다. 난 그 결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다구요. 조 조 얼굴을 찡그리며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맥 맥 언니를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로리는 모를 거예요. 전부 주는 건 아니죠. 반만 이지. 로리는 위로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전처럼 될 수 없어요. 내 단짝을 잃어버렸는 걸요. 조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 내가 있잖아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일생 조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맹세코 그렇게 하겠어요. 로리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잘 알고 있어요, 로리.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로리는 언제나 나의 큰 위안이에요. 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다. 자, 이제 울적한 건 집어치워요. 모두 잘해나가고 있잖아요. 맥은 행복하고 브루크 선생님은 이제 곧 직장을 얻을 거고 할아버지도 돌봐줄 것 같아요. 맥은 자신이 꾸민 사랑스러운 집에 사는 걸 보는 것도 틀림없이 즐거울 거예요. 맥 그가 시집 가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조, 내가 오래지 않아 대학에 가니까 함께 외국으로 가요. 어딘가 재미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조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위안이 될 거예요. 하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3년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난 궁금한데 난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이상 행복해진다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거든요. 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눈은 점차 생기있게 빛나기 시작했다. 방 안은 즐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내일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20년 전에 시작된 두 사람의 로맨스의 제1장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다. 에이미는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세계에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는 연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세계의 빛에는 어린 화가로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아름다움이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빛내고 있었다. 베스는 소파에 누워 늙은 친구인 로렌스와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로렌스 노인은 베스의 귀여운 손을 잡고 베스가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기나 한 것처럼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존은 가장 잘 어울리는 사색적인 표정으로 제일 좋아하는 낮은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로린은 그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턱을 조의 머리와 가지런히 한 채 깊은 우정을 담고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이 비치고 있는 거울 속의 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렇게 해서 맥, 조, 베스, 에이미가 즐겁게 모여있는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다시 맥이 오를지 어떨지는 이 작은 아시들이라는 가정극의 제1막을 독자 여러분이 어떻게 맞아주시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나가는 개성적인 네 자매의 성장소설 작은 아시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아시들은 저자인 루이자매의 올컥 가족의 경험을 그린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려웠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시절의 꿈을 잠시 접고 교사와 하녀 등의 일을 하며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던 중 작은 아시들이 1868년 출간과 동시에 당대에 큰 호평을 받으며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네 자매들의 이유의 이야기들을 담은 후속작들이 십여 년에 걸쳐 세 편이나 출간되었습니다. 작은 아시들의 속편으로 알려진 좋은 아내들 그리고 작은 신사들 조의 아들들 작은 아시들은 1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와 조, 베스, 에이미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이웃들 모두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아닌가 오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